유아 유아 여러분들 자 오늘은 새로 출시한 스토커 2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원은 제가 시리즈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게임인지는 파악을 잘 못했어요 다른 분들 하는 거 슬쩍 보긴 했지만 하면서 차차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취향 타는 게임이라 이게 제 스타일에 맞을지 모르겠군요 근데 전 항상 게임을 시작할 때마다 아 이 게임이 제 스타일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해놓고 되게 재밌게 하거든요 전 항상 얘기해요 내 스타일에 맞는 게임이 아닌데 재밌을지 모르겠네요 하고 이렇게 항상 시작을 잘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감기는 아직 낫지 않았어요 아마 가다가 목이 쉴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이 쉴 수도 있고 기침이 좀 많을 수 있어요 일단 들어가서 렉 걸리면은 조정을 해봅시다 소리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처음 하기도 하고 어렵다고 하니까 초보자 모드로 합니다 대부분 보통으로 하시겠지만 전 이 게임에서 한 발 물러서서 초보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로 갑니다 스토리에 관심이 더 많은 플레이어에게 적합하다고 하니까 저는 초보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나약하니까요 맞아요 전 나약하니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은 다 도전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대부분 스토커를 하겠지만 초보자는 것도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보시는 분들 중에서 초보자 난이도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텐데 그래서 저는 일단 초심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게임은 거의 안해봐서 슈터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플레이어도 게임 속 세계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전투 난이도를 대폭 낮춘 모드입니다 균형 잡힌 경험을 원하시는 분은 스토커 난이도를 선택해 저희가 개발 도중 의도한 대로 거칠면서도 자비 없는 존을 경험해 보십시오 하지만 저는 초보자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섭네요 이 말이 더 무섭네 아니 이 말이 더 무섭잖아 지금 거칠면서도 자비가 없는 존을 경험해 보래 감시단이 존에 도착할 당시 코르스노프는 한 가지 조건을 어 이제 된다 아까 그건 그냥 멈춘 거네 아 또 레코를 소리를 줄였는데도 이렇게 크다고요? 오우 쉿 카메라는 여러분 그냥 잠시 버벅거리는 걸로 봐주세요 그냥 아까보단 낫네요 로보트라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로봇춤을 추는 사람 아까보단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니 글씨 크기도 키우는데 왜 이만큼 컴퓨즙이 그의 좋은 기회 중에서 우리가 모든지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불구한 불구의면 우리의 공간으로 도전을 할oure있을 때 많이 어려운 희망이 되었을 때 이의 위험이 정말 크고 이 이 위험이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게요 우리가 의미가 없어서 대부분이 붙잡고 안 되면… 그런데 말해, 우리 동생들은 우리 동생들을 기억하느냐고? 아니면 새로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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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우리 동생들은 아주 최근에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시청자들이 사람들에게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은 완전히 조절합니다. 저게 나인가? 방사능, 방사능! 전화 ADHD 으아 악! 여기서 시작인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카메라 없으면 게임에 렉은 1도 없거든요 난 맨날 카메라가 문제야 저런 장비를 아무런 장비도 없이 저렇게 나가면 되는거야? 피포가 안되나? 오로라도 보인다 오로라도 보인다 오로라도 보인다 오로라도 보인다 세탁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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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도 못할까? 그러게 집도 부셔졌는데 집 부셔지고 구한 건데 내 집 다 부셔졌는데 그쵸 이런 시대에선 충분히 서로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는데 과학자 방버 꼬이짜 사실상 최상으로 돌려도 카메라만 없으면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 렉도 없는 거거든 카메라 렉이 있어서 그렇지 내가 봤을 때는 게임 렉은 없을 거 같거든요 움직임에는 별 문제가 없고 이게 카메라 렉은 내가 과하게 움직이면 렉이 심할 겁니다 아 그쵸 카메라 렉은 사실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불편해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맨날 그런 걸 신경 쓰는 편인데 솔직히 게임을 그 사양을 좀 올려도 될 거 같거든요 좀 시야에 불편할 수도 있으니 좀 시야에 불편할 수도 있으니 렉 걸리는 건 카메라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총알 총알 8개 있다는 소린가 총알 8개 있다는 소린가 뭐야 이대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저 느낌표 90m 저 3080이요 60발 중에 8발이 장전되어 있다고 어? 아 뭐 플래시도 없어? 경계선을 건너라 길이 여기가 맞나? 어 어두워 으 새까매 감마를 좀 높였는데도 이게 이렇게 보인다고? 너무 시커먼데? 여기 칼이고 어 됐다 아 감사합니다 클릭하니까 나오네 오는 길에도 뭐 있었을려나? 여기서부터 아이템이 나온다고? 여기서부터 나오나보다 푸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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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 소리야? 화기를 지고 있을 때 통조림 이거는 발사 이거 뭐 있나? 뭔 소리가 나는데? 근접 공격을 가하세요? 뭐가 있어? 뭐가 있나? 이런 건 아이템 아니고 뭐 이런 기름 모두 훔쳐 가나?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엿보기도 되네 그러니까 한 번에 열고 나가고 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네 기본적으로 걸음걸이가 빠르다 달리기 안 해도 되네 그리고 목소리가 좀 크죠? 여러분들한테 좀 크게 들릴 것 같은데? 대화 볼륨이 좀 클 것 같은데? 대화 볼륨이 좀 큰 것 같네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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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총알 이렇게 막 쓰면 안되는데 뭐야 여기 어어어 어 뭐야 어어어 어떻게 가져가지 이렇게 가져가 아이씨 아 전부 획득 메모 아이 못봤다 얘는 없앨 수 있는 애인가요? 갔어 도망간거야? 들어오나? 다시 돌아오네 아닌데? 총알이 좀 아까운데? 이거 그냥 가도 되는건가? 잠깐 지나가고 수색해야지 으 이게 뭐야 궁대를 닫힌 부위에 빠르게 아 Q 아 이거는 그 상황이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 나오는군요 가이드가 오호 기본종이구만 운벤 아 이런식으로 뭐야 어딨는데 자꾸 빅빅 소리가 나는거야? 저쪽으로 나가는거 같지만 이런건? 이런데를 봐야 알겠죠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 그 다니던 길목이구나 이쪽이 아 여기 무기 내구도도 있어요? 내구도 표시 어디있지? 도끄 3 we've got a breach at the ground the bunker's south and now the ground team is underway 사오 I still don't have any maps stick to the perimeter avoid going in I'll contact the sphere 주요임무가 주황색 보조가 파란색 적군 시체가 X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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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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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테비노가 있구나 아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아 뭐야 아 이상해 생겼어 플라잉 찍으라고요? 피나 군대 하나 더 써야되나? 으아 방사능 소리가 나는데 왜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약간 특정 구간에만 있는 건가? 방사능이 피포 피해를 치료하세요 아직은 괜찮은 거 아니야? 게이지가 다 채워지면 죽는 건가? 피가 줄어드는 건가? 여긴 최대한 조용히 다니는 게 좋겠죠? 여긴 최대한 조용히 다니는 게 좋겠죠? 살벌한데? 달리기도 잘하면 안 되고 그런가? 아 집안 집안에서도 막 나타나고 그러나? 오 옷 같은 건 못 벗겨 입고 그러나? 소시지 밥도 먹어야 돼? 확실히 이런 느낌이면 타르코프 해보신 분들이 금방 적응하겠네요 군대 내구도가 아래 내구도가 아래 뭐가 내구도지? 뭔가 게이지 같은 건 따로 안 보이는데 뼈다기다 뼈다기 인베네 아 아 그러네요 여기 밑에 있네요 여기 어 총이다 아 아 내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네요 생각해 보니까 무게가 있네요 내가 싫어하는 가방 종류 중 하나 무게 있는 곳 진짜 극혐인데 아 여기 있는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되겠지? 좀 불이 켜져 있는데 어 보드카 아 술로 치료할 수 있구나 방사능인 술이구나 어 근데 그렇게 치면 그거 아니야? 술로 잊으려는 그런 거 아닌가요? 어 뭐야 죽은 거 같은데요? 방금 죽은 거 아니냐? 두두두두 쏘더니 죽은 거 같은데 그리고 그리고 애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어 아이고 큐 꾹 눌러야 되는데 아이씨 써버렸네 오케이 아이씨 무서워 내려가야 되는데 아이씨 삼orar 아이케 오 이건 이렇게네 아이씨 name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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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단발로 쏘는게 좋다고 들었어요 연발은 답이 없다던데 연발로 쓰면은 되게 반동이 엄청나서 그 사람 시체나 한번 보러 갈까 내 내 상자 생체 상자 어딨어 여기 있다 아 뭐야 총 똑같은 총 아니야 아 이따가 무기 차면 버려야겠다 여기 한명 더 있었네 총은 하나면 돼 총은 두 개면 돼 전보다는 총알이지 내 구도가 그렇게 빨리 다는 느낌은 아닌데 아 탈락대기 세발밖에 없었네 괴물은 잠깐 등장인가 보네요 도착 그치 될 줄 알았어 앉아서 해야 되는구나 불편하게 이런건 안 부숴지나 안되네 어 산탄총이다 나중에 산탄총이네 산탄총알이네 나중에 산탄총도 나오나보다 무기 강화 같은게 있을까요 아 그런가 그런것도 있으려나 아 있겠죠 그치 있겠지 여러분 그래픽은 보는데 문제없으시죠 여러분 그래픽은 보는데 문제없으시죠 뭐 생각보다 깨져서 불편하다거나 뭐 그런건 없으시죠 그럼 다행이구요 뭐야 이거 방사능 치료쟁이인가 보네 근데 이분은 여기서 쓸쓸하게 혼자 예브엔 오사치카 박사인가 방공에서 혼자 죽었네 여기도 설마 괴물이 두서없이 움직이면 길을 잃어버리기 쉽기때문에 이렇게 이쪽 먼저 가는게 맞겠군 어 상자다 탄약이랑 과학자용 구급상자 이것도 뭐지 사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약물 개무서워 음짤같아요 카메라 다행이네요 음짤처럼 보이면 다행이네 이게 뭐야 PDA 이건 어디다 쓰는거지 PDA 아 인물화 이런거 볼 수 있는거구나 메모 지도 뭐야 이렇게 넓어? 심지어 가려져 있는데도 나중에 보이는거 아니야? 뭐야 이렇게 넓어? 출혈 치료 어 궁금한건 여기서 찾아보면 되겠네요 아 여기 전부 사망했습니다 다행이다 어? 노트북? 노트북? 노트북 안에 있을거래 일단 켜봅시다 오픈 오픈 지금 불킨건가? 아티팩트 탐지기는 주변 아티팩트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 어 뭐 이런것도 있네 이건 탄약을 빼고 잠깐만 이 총이랑 이거 탄약을 빼고 이거 버리고 뭐 참지 어? 앰프 뭐 참지 잠깐만 아 여기선 별로 좋진 않네 피해량은 얘기도 높네 잠깐만 명중률 탄창 30개 쓰는 탄창은 똑같고 사거리 용중률 지금 갖고있는게 좀 더 낫네 그래도 AK보단 이게 낫네 나중을 위하여 그래도 두개는 들고 다녀야지 길이 오자 어? 음식을 섭취해야된다고? 아까 그 통 소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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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사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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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사용에 여기 놓고 이거 사용 이게 뭐야 음료수 아 이거는 스테미너 근데 밥 표시는 어딨지? 그냥 떴을 때 먹는건가? 밥도 잘 챙겨야겠네요 먹을게 없네 그냥 닭다리 모양이 뜨면 먹어야되는거네 아 아니요 노트북에 있을거라 했지 아니요 에이, Nagoda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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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드가 죽어 저는 미스터 클라이언트 워어 그 놈의 질이 뭐지? 뭐지? 그 놈의 질이 그 놈의 질이 내가 그 놈을 좋아해 그 놈의 질이 오, 돈 미스터 클라이언트 그 놈의 질이 그 놈의 질이 그 놈의 질이 뭐지? 내가 알아볼게 뭔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면 안될거야 내가 알아볼게 내가 알아보도록 하지 힝 내가 알아보도록 하지 미스터 클로이언? 삼중이 찾았습니다. 마저 갖고있어. 미스터 클로이언? 만약에 안하다면, 벨어는 도망가기 때문이고요. 아우.. 지키기 바랍니다. 미스터 클로이언을 찾기 시작할 수 없는 것이라. 네 오 오 가까이 가도 되는 거니? 이거? 이 뽀글뽀글 닿으면 살이 썩을 것 같은 이거 가까이 가면 살이 썩을 것 같은데 가도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보자 이상현상 지대에서 아티팩트를 찾아라 이게 맞는 거 같은데 보자 탭 버튼을 탐, 탭 버튼을 탐지기를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아 장치에서 나는 신호를 사용하면 찾을 수 있대 이 안에 있는 거 같은데? 아! 아씨 아 잘못 눌렀다 여기 있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건데? 자! 자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데 자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것일까 총 쏘는 건 아닌데 아니 멀어지고 있어 어 여깄다 여깄다 아 찾았다 이걸 사용하려니 시끄러운데 또 있어? 또 있는 건가? 또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울리는데 아 그런 거였나요? 오! 아 미친 뭐야 아이씨 돌겠네 오오 들어온다 들어온다 오 여기서 들어와? 아아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는다고 미친 뭐야 왜 이렇게 안 죽어 아니 왜 이렇게 안 죽어요 아니 죽을 줄 알았지 아니 왜 이렇게 안 죽어 많이 맞은 것 같은데 미친 뭐가 이렇게 세 왜 이렇게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죽을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아 여기서 저장이 되는구나 어? 어? 잠깐만 찾은 걸로 나오나? 가방 안에 들어가 있는 가방 안에 들어가 있는 뭐 그런 이유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 여기 있었는데 어딨지? 아 여기 있다 산성 유형 이상현상에서 발견된 아티펙트 무거운 물체와 충돌하거나 바닥에 떨어뜨리면 0.1초 내에 빠르게 경화된다고? 방사능 방어 능력이라고 돼 약간 그거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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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친 아, 보였는데 아, 보였는데 내가 들어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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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어? 어? 아아아아악 아, 씨 미치 몇 발을 쏴야 죽는 거야? 이 새끼 이거 몇 대를 쳐맞아야 되는 거야 아우 아파 붕대로 해결이 되나 좀 탄약이 막 우수수 줄어드는데 정말 이거 하나뿐인가? 이거 띠띠 소리 이거 주변에 뭐가 없어야지 나는 거 아니야? 으 찌직찌직 이런 상자는 아닌 것 같고 어 중량 초과 보통 이런 게임은 빨간색 가기 전까지는 괜찮은 편 원래 이런 무기가 있는 가방들은 빨간색 가기 전까지는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나와봐 또 또 있음 나와봐 나와봐 또 한 마리 없냐? 나와봐 없나 보다 없나 보다 없나 보다 길이 어디지? 일로 나가나 어 찌직찌직 아우 방사능 저 이상한 연기가 있는데 저 이상한 연기가 있는데 저거 뭐야? 저게 뭐지? 뭐가 그... 뭐 이상한 소리나는데? 뭐야 이거? 잠자는... 해파리? 어? 스캐너 설치 아 뭐야 이렇게 생긴 거에 스캐너를 설치하는 거네? 좀 이상한 슬라임이 있네? 좀 이상한 슬라임이 있네? 뭔가 이렇게 막 이상한데 오! 오우! 오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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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아아! 아아! 아! 아! 뭐야! 씨! 누구야 방금 아!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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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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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뭐야 적군이야? 아! 적군이였어 x3 아이씨 아 피나 피나 죽었나? 컷! 다 잡은 것 같은데? 내 놓아라 이런 건 필요 없어 또 어딨어? 한명이 여기서 죽었는데? 근처 한명 더 세명이었잖아 의린... 아 여깄다 한약 빼고 한명 더 있는데? 세명이었는데? 하나 둘 어딨어? 한명 더 있는데? 한명 좀 더 멀리서 죽었나? 오 이상하다 하나 더 본 것 같은데 어디갔지? 한명 더 봤는데 시체가 안보인다 세명 아니었어요? 나 왜 세명으로 봤지? 오오... 술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오오... 총알에다가... 나... 야...! 어오 좋아 좋아... 나쁘지않군... 으으으으으으응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그렇지... 쥐를... 여기에 있는 쥐는 별로 깨끗할 것 같지... 나랑 근데 쥐를 먹네 하긴 여기 먹을 게 어딨냐 물고기 잡아먹어도 솔직히 말하면 별로일 것 같은데 오 물로 가니까 굉장히 느려지네 어 건물이다 개구리다 어우 느려 어우씨 야 물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물 자체는 아예 걷는 거 자체도 안 되네 어우 느려 물은 최대한 피해서 가야 되겠네 어우 방사능 이제 한 번 더 하자 시체는 안 사라지네요 저 안에 방사능 천지일 것 같긴 하지만 이런 거 보러 가야지 어 저기 불빛 불빛도 키고 가는 게 결코 좋지가 않네 뭐 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야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싸우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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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알 좀 갈고 미안하다 못 올라오냐 너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뭐가 뭐야 아 하나 더 있어 아 이런 미친 한 마리가 아니었어 아 총알 좀 빨리 갈아봐 야야야야 넘어가 넘어가 야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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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꼈어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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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꼈어 야야야 여기 여기 틈에 꼈어 아 아 아 아 어 아 저 연기에 연기부터 없애야돼 아 또 꼈어 아 뭐야 왜 안없어져 얘 안죽는거야 아니면은 여러 마리를 같이 죽여야 되나 스캐너를 설치해야 된다고 총알반 아까운데 잠깐만 죽고 다시 할까요 스캐너 설치를 어디다 하는건데 잡을 수 없는 애들이라면 빨리 도망가야지 총알 아까워 나 이거 죽고 다시 할게요 죽일 수 없는 애들이면 내가 굳이 와 진짜 아프다 근데 버그 걸린거 같다구요 아 그래요 버그 걸려서 죽지도 않는거야 지금 아우 개 아프네 어디서 저장 됐을까나 얼굴을 나타내라 뭐 어떻게 싸워야 되는거야 박파 와중에서장 어디지 아 슬라임 찾으면 된다고 어 또 여긴 또 카메라가 또 괜찮네요 여긴 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느낌인가 보네 수색이 수색이 다 끝났나 수색은 다 끝난 뒤구만 근데 저 건물은 봐야될거 같은데 그렇다면 그렇다면 조용히 간다면 안 들킬 수 있지 않을까 쟤네들도 소리나 움직임을 보고 감지하는거 아니야 아이씨 뭐야 아무것도 없어 빛을 감지하는건 아닌거 같은데 아이라이씨 아이라이씨 들어왔어? 아이씨 뭐 아무것도 없잖아 아이씨 아 부러워 이 안쪽인거 같으니까 일단 가자 쟤들 죽일 수 있는 애들인가? 일단 스캐너 설치 와 이거 엄청 무거워보이는데 이걸 매번 메고 다니는것도 대단하네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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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또 뭐야 불꽃 발사를 하네 어이도 으으으으으으 시체 두개인가? 오케이 어 오케이 시체 두개 오케 이게 막 불을 켜고 다닌다고 좋은것도 아니고 반대쪽으로 가야되네 이쪽이 길이 아니네 아 스캐너 챙겨야지 아 맞다 이 회사는 어느정도 됐을 때 술을 먹어야 되지? 어? 병사들이 온다고? 아니 후레쉬도 내 맘대로 못쓰는게 너무 슬프네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었어도 후레쉬는 서로 인식 못하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래도 여기 서있으면 방사능 지수가 내려가는 것 같네 방사능 나오는 곳에서 벗어나면 아닌가? 아 내려가네 수치가 내려가네요 되게 느리지만 내려가네 내려가는.. 내려가잖아 봐봐요 내려가요 지금 4칸이죠? 곧 3칸됩니다 이거 이거봐요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요 내려가 내려가요 내려가 이렇게 많이 급박한 상황 아니면 안 마셔도 될 것 같네 뭐 갖고 계신거 없습니까 없네 아 뭐야 어 안에 뭐 있다 어 이런덴 어떻게 들어가지? 아 창문으로? 어 여기도 뭐 여기도 있네 여기도 스캐너를? 어 뭐야 아까랑 다르네 어 뭐야 아까랑 다르네 뭔가 저런거 쓰는데 안 들키나? 저런거 쓰는데 안 들키나? 3명이야? 3명이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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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가 있어 저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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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안돼 내 상자 3개를 두고 어디 가는거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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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러시죠? 그 다음에xt 살려줘 살려주네 아 뭐야 이제 시작하는 거야 와 이제 시작하는 거야 존에 온 것을 환영한다 라고 떴네요 이제 시작하는 거였군요 어 뭐야 뭐야 망간 어? 아까 그 사람인가? 그 이상 현장에 이상 현장에 던지라고? 던져 던져 아 잠깐 없어지는구나 한 3초 없어지는 거 같네 이렇게 살살 던질 수도 있고 오 오 뭐야 이 살살 던지는 건 뭐지? 하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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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뒤질뻔했어 아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슈욱 슈욱 됐나? 아 아 아 이렇게 가는 거야? 야 야 내 가방 내놔 총 내놔 뭐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이리로 가나? 저 구멍으로 들어가나? 저 구멍으로 들어가나?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아 이쪽으로 가야되고 오두막집 이런 건 뭐야? 이거는 그런 건가? 그 메인 퀘스트가 이거고 아 돌아갈 때 쓸모가 좀 있겠네 아 아 이런 걸 일일이 다 뚫어야 되는데 지금 나는 맨몸으로 이렇게 가야되는 거야? 저쪽 이리로 일단 나가볼까? 반대쪽인데 반대쪽인데 나가도 되나? 칼만 있어요 칼만 어 총도 있네? 권총이 있네? 근데 나 피가 이 지경이라 이거 죽고 다시 해야 되겠는데 나 풀피로 나가고 싶은데 피 이 지경으로 나가서 일단 죽고 다시 할게요 아 파밍을 하면서 가야되요? 아니면 그냥 가면은 내 원래 짐이 돌아오나? 설마 지금 프롤로그에 있는 짐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 와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데 에이 죽은 의미가 없잖아 에이 에이 조졌네 죽은 의미가 없네 왜 저장 포인트가 여기냐 처음에 큐이 버튼 일단 뭐 파밍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여기 근데 내가 아까 왔던데 아닌가? 상자 뽀개져 있는 거 보니까 맞는데? 뒤로 돌아왔구나 뒤로 돌아왔구나 아까 그 스캔하던 쪽이구나 어쩐지 똑같이 생겼다 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이 이 이 새끼들 이 새끼들 뭐야 이거 왜 갑자기 여기서 나왔어? 아 나 죽어 저리 안가? 아 나 죽어 출혈로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 귀가 멍멍해 계속 쫓아오나? 아니네 아 아 아 잠깐만 너트 너트 던지기는 뭐지? 어떻게 던지지? 아니 이런 열악한 상황으로 저길 가야돼? 안 찍었나요? 아 아 그러네요 찍지도 않았네 아 나 피 좀 채울게 어 여기서 죽어있네 아무것도 없어 너네 왜 아무것도 없어 아까 그 녀석이 다 가져갔나? 진짜 진짜 열악하다 일단 있는 거 다 가봐 아 아 짐이 0인 상태로 가는 거네 아이고 아니 그 C키 불편하네 먹을 거 아냐 일단 보통은 앉는 키가 C인 게 편하긴 한데 자꾸 C를 누르네 저 멀리서 쏘던 녀석이 지금은 없는 거 같으니까 파밍을 파밍을 역시 있을 줄 알았어 어 여런데도 올라갈 수 있는 어 이거 이거 어떻게 던지지? 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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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 어떻게 하죠? 볼트가 어딨지? 이거 키가 뭐죠? 볼트 키가 뭐야? 아 여기 밑에 있구나 아 이게 볼트구나 샵 쏙 아 볼트 밑에 있는 건지 몰랐네 올라가자 올라가자 왜 하필 볼트일까 아 아 이 게임 현실 반영을 너무 많이 했네 어? 대충 파밍 장소에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현실 반영을 너무 해서 큰일이네 됐다 됐다 어 저쪽 오 비행선도 있어 주인공 볼트 무한정 생산 가능하다고? 아 그런 거 필요 없어 무슨 로봇트도 아니고 로봇트도 자기 몸에 있는 나사 다 빼면 부서지니까 로봇트도 그럴 순 없겠네 뭐 로봇트도 아니고 볼트만 잡고 생기면 뭐해 도움이 되냔 말이야 그게 이것도 이상현상인거죠 이거 낙엽 이렇게 어 아 아 아 오 오 오 어디서 쏘는거야 지들끼리 싸우는건가 아이씨 아 잘못 눌렀다 자기들끼리 싸우는거 같은데 저기있다 두명 두명 세명 세명 아니 총을 몇대를 쳐맞아야 아 도대체 총을 몇대를 맞아야되는거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수가있지 아아아아 샷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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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도ителей 아 아암파 아암파아파 아니 안맞는건가? 어 뭐지? 안맞았어 안맞았어 됐다 아오씨 아 개손해 개손해받네 어 뭐야 수류탄도 있다 마냥 손해는 아닐지도 뭐야 이거 빵쪼가리인가? 어 괜찮을지도 이런건 필요없고 음 괜찮은데? 샷건 얜 총알이 많지가 않네 지금으로선 이게 최선이구만 잠시만 잠깐만 내구도 개구린데 일단은 들고있는게 낫겠죠? 주운총들은 급할때 써야겠다 엿보기 어떻게 엿봐 어 어 어 이사람 누구지? 누구세요? 어? 어떠다보니 퀘스트한거야? 신경쓰지 마시쇼 어 신경쓰지 마시쇼 흫 차감대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할거에요 네 생각해보았다 근데 너는 정말 몇몇 내가 영어를 설정했구나 생각해 보니깐 계속 영어 쓰고 있었나? 뭐... 뭐... 러시아말을 왜 안하고 있나 했네 내가 영어로 설정했구나 아 이게 임무 어 뭐 옮기면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서버 한번 해보지 뭐 뭐 어 근데 입 움직여 놓은 거 있잖아 언어마다 다를 거 아냐 이 모양이 똑같네 어? 놈들의 수는 얼마나 되죠? 다섯 안팎이라고? 다섯 명? 오케이 권총 하나로 모드를 죽여주지 오 좋아 좋아 최소한의 전투로 구해서 가야 되겠네 그 친구를 빨리 구해야 되겠네 어 근데 총알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일단 여기 적은 없는 거 같으니까 파밍을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몬스터는 밤에만 나오나요? 혹시? 뭐 그런 건 없는 건가? 아 그런 건 없어요? 음 그래도 밤에만 좀 활동하지 불편하게 이상한 소리 깜짝이야 아이씨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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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부서지는 소리 왜 이렇게 희말이 없어 오 솔직히 말해서 효과음 좀 크죠 여러분 좀만 줄여줄까? 목소리는 괜찮은 거 같은데 효과음 괜찮아요? 뭐 총소리라든가 약간 커요? 뭔가 게이지로 보면은 여기 OBS 게이지로 보면 조금 시끄러울 거 같은데 총소리는 괜찮아요? 총소리는 괜찮아요? 다네트 조심히 잘 다녀야겠군 어 뭐지? 저 헬기 안에 뭐가 있을 거 같애 아아 이... 이 새끼... 아 아 아 아 오 오 마이 갓 세 명이나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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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자자잔 그냥 딱 나랑 싸우는 건 아닌 거 같고 3명 이었거든 아 이거 저격총 없나 아 이런 게임 저격총은 어디서 구하려나 아 잠깐만 총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암살 같은 거 안되나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편은 다 없지 않아요 우리 편이 어디있어 우리 편인거 맞아? 우리 편인지 아닌지 그거 표시 있지 않았나 이거 표시 있지 않아요? 우리 편 표시가 아까 어디있었지? 지도 나만 불 안키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만 불 안키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같은 편도 있다고는 들었다만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날 안 쏘긴 했는데 일단 한번 정체를 드러내 봐 저장 한번 하고 저장 한번 하고 내 정체를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볼까 사라졌어 저기인거 같은데 어 이상현상 혼자야? 감사합니다 같은 팀 아닌 걸로 같은 팀 아닌 걸로 어 조심조심 중요해요 중요해 여기선 어?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공간인데 뭐 니 편 내 편이 어딨어 가질 수 있다면 부셔버리는 거지 어? 가질 수 있으면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옆구리에서 저러 혹시 시간 제한이라는 게 존재하나? 누구 한 명 죽인 건가? 아 저기 하나 있다 아 암살 같은 거 안 되나? 아 암살 같은 거 안 되나? 아 암살 같은 거 안 되나? 두 명 아 두 명 두 명 한 네 명인가 있다 그랬거든요 다섯 명이 두 명 두 명 있죠 쟤네가 일로 왔구나 오 마이 갓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밥 먹어 밥 먹어 야미 소세지 야미 아야야야야 아야야야 아야야야야 아야야야 fund 야 총알 얼마 없어 총알 어! 일단 내가 어딨는지 알거든요 쟤네 아씨 나와 너 혼자지 아 아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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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위에 있다 나온다 일로 나온다 다 잡았나? 다 잡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럼 버리자 뭐 버려 탄약 빼고 버리고 탄약 빼고 버리고 이 안에 있는거 다 가져도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 어? 사람은 있나? 사람은 있는거야? 아 친구 살아있었구만 어? 어 친구 양치 좀 해야되겠어? 치아가 너무 누렇군 운 좋은줄 아시오 어? 양치를 좀 해야되겠어 치아가 많이 노랗네 스케일링 좀 받아야겠어 황리 황리야 황리 황리 에코탐지기를 받겠습니다 어 에코탐지기 에코탐지기 이거 있잖아 지금 내가 갖고 있는게 에코탐지기 아니야? 또 뭐가 있나요? 궁금한데 더 궁금한게 더 궁금한게 너의 아파트먼트 스토어처럼 보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의 바깥팩을 잃어버렸어 가봅시다 가봅시다 어떤것이 필요하다면 당신은 당신이야 당연히 반대자들이 당신을 맞춰서 당연히 감사합니다 스토커 하지만 한 번에 주는 경우가 없네 그쪽으로 아 돈을 벌 수 있는거구나 우정이 아주 우정이 아주 깊구만 욕도하고 서로 사이가 좋네 아고 대박 이거 뭐야 이건 권총소음기 헐 대박 탄약 빼고 이거 버리고 이거 키고 곤충 소음기 끼자 대박 오 좋아 오반에게 보내는 초대장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생각보다 많이 주는데 그래도 근데 권총탄이 얼마 없어서 되게 지금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어딘데 동굴이 어디 아 여깄다 물자를 남겨놨다니까 가볼까 아 괴물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티팩트 이런 곳에 있는 거 아니야? 아티팩트 이런 곳에 있는 거 아니야? 아티팩트 이런 곳에 있는 거 아니야? 어? 이 밑에 있나 본데? 볼트는 약간 그 꿈칠꿈칠 거리는 것만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 아 무조건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일단 어? 이 밑에 이 밑에인 거잖아? 잠깐만 오 씻 이거 어떻게 내려가라고 이걸 이거 어떻게 내려가라는 거야? 동굴 입구가 따로 없나? 조리개 은닛쳐 이게 지금 불 위치할 수 있는 거잖아? 저 위치가 아닌 곳으로 뛰어야 되는데 잠깐만 아니 이 안에 어떻게 있다는 거지? 이걸로 못 내려가는데 심지어 하앗 하앗 여기 있는 건가? 아니야 아 여기 있다 아 이걸 이걸 지금 비상용품이라고 이걸 이걸 지금 비상용품이라고 넣어둔 건가? 나가려면 적을 터뜨려야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반대편 이쪽도 나갈 수 있는 길 같은데 저쪽도 나갈 수 있는 길 같은데 아웃 오우 잠깐만 미치미치 아우 쉣 야야야야야 쟤네들이랑 싸우라고 해 아우 한 마리 쫓아온다 됐다 왜 또 와? 아 뭐 안 죽었어? 총알 아까워 아이 안 되겠다 아까 그거 어디야? 그 생체에 살아있는 내 가방들 찾으러 간다 돼지들한테 손해봤으니 찾으러 가야지 어디일까? 이쪽으로 이렇게 도망쳐 왔는데 저 있다 이게 확실히 밤이 더 괜찮은 게 불을 켜고 다니니까 와 오와 한 번만 더 소리를 내어줄래?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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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여기 동굴 밑인 것 같은데 입구 어딨어 여기가 동굴 입구인데 한 번만 더 외쳐줘 뭐지? 나 왜 소리가 뒤에서 나지? 나만 그렇게 들리나? 저기서 소리 들렸네 일단 하나 컷 뭔 소리야? 어딘데 이게 소리가 이 소리가 나는 거야 아이고 두 명이었던 걸로 봤는데 한 명 버리고 튀었나? 아 나 둘로 봤는데 두 명 아니었어요? 까비 이상 현상은 이것 때문인 거고 아 까비 어 또 있어 또 있어 2층에 있다 뭐야 지금 내가 털었던 데를 지금 다른 사람이 털러 온 거야 지금 오 이런 경우도 생기는구나 아 나 젠장 들켜버렸네 올라와 올라와 한 명 더 있지 한 명 더 있지 한 명 더 있지 오케이 컷 아파라 아파라 네 명이었거든 네 명이었거든 탄약 빼고 버리고 이것도 탄약 빼고 버리고 오케이 어우 이 친구들 나름 쏠쏠하게 들고 있네 네 내가 아까 털었던 애들이고 어우 굿 내구도 좋은 거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네들 갖고 있는 것 중에 내구도가 괜찮은 건 없던데 아 기아이면 권총 총알만 있으면 좀 좋겠는데 아 기아이면 어우 갑자기 목적을 잃어버렸어 아니 먹은 건 안 사라지나? 아 일단 주요 임무하러 가자 솔직히 말하면 지금 어 이거 뭐야? 이런 데가 있었어? 어 뭐야? 이런 데가 있었네 왜 이런 장소 아 아까 그 반대편이구나 아 반대편이었구나 근데 이런 거 왜 있는 거야? 이런 공간이 있었구나 어 가자 이제는 맵을 따라서 가봅시다 아 솔직히 솔직히 초갈파밍이 영 마음에 안 드는데 뭐 가서 죽으면 또 해보는 거고 일단 저장 한번 하고 이런 방 이렇게 파여 있는 데로 가면 좀 안전한가? 내가 지금 저쪽은 다 털었지? 아 그래도 내가 스토커 모드가 아니라서 괴물 비중이 아직 적은 거 같은데 그건 좀 다행이네요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인 거 같은데 어? 무기를 숨겨라 이방인이면 무기를 숨기라고? 여기 여기 내가 정말 총을 안 들고 가도 살 수 있는 거야? 괜찮은 거야? 나 총 안 맞는 거지 진짜 진짜? 하여튼 저장하고 나 진짜 믿고 간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 집 하나마다 수색은 좀 하고 가자 숨겨져 있는 아이템이라도 숨겨져 있는 아이템이라도 숨기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마을에 군인들이 많아서 남아있는 건 없을 것 같지만 게임이니까 그래도 뭐 좀 주지 않을까 뭔가 NPC가 많아지니까 약간 버벅이네 살짝 뭐 없나? 진짜 없네 아을 걸어다니는 이 생체 가방들이 이렇게 많은데 총을 꺼내지 못하다니 다들 푸짐하게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돼? 16? 이 안에 있나? 일단 메모 같은 거 빼고 어 여기 술집인가? 이번에 새로 나온 게임이야 뭐? 네 내 놓아라 너네가 가진 것을 앉아있자 떠나와 아 네 아니 프레임 들어 엄청 심해 그들은 전달에 오랫동으로 확보하진 섬이 닿으셨습니다. 그들이 그들은 뒤에서書или 역사와 고려하군요. 보도 tú, 이곳에서... 뭐해, 3 죽기 원장으로 뒤로 밖드 전에는 바른 lets? 좋은 시작! 햄스터가? 햄스터라니 신난한 스토커라니 괜찮아요 스퀸은 분명히 있었어 를 끝냈고 를 잃어버렸어 스토커라니 스토커라니 둘이서 해결해 둘이서 해결해 넌 내가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난 온지 얼마 안됐다고 어 어 아니 여기서는 어느편에 또 안서는게 낫지 않아? 개인행동이 나아보이는데 어 어 어 그럼 워낙에 워낙에 사이런트 근데 이 대사 고르는게 엔딩의 중요한 역할인가요? 그냥 대사가 아니라? 나 되게 신중하지 않게 고르고 있는데 한참 뒤에 아 어 나 밥 먹어야돼 아 그래요? 아 그런게 있어? 어 아 근데 소세지가 좀 썩은거 같다 색깔이 아 그래요? 근데 만난 이제 막 만난 사람들이라 난 약간 한발짝 뒤에 서서 지켜볼라고 저 말한거긴 한데 이 다음엔 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겠어 어쩐지 그 선택하는거에 시간이 있더라 아 어우씨 어두워 에 네 어 네 저 홍따로 알려준다고? 어 어 어 아니 안 듣겠어 좋아 알려줘 그래 뭐 공짜로 알려준다는데 시술자 알간 둘을 중요시 여기라고 중요시 여기라고 알간 근데 그런것도 조언이야 상인 햄스터 아 이게 그거네 돈 버는 상인한테 가서 뭘 팔아야지 돈을 벌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상인한테 가서 뭘 팔아야지 돈을 벌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험스터를 찾아가야 되는구만 어 상인 т. 상인 에 오 I won't have to put up with greenhorns anymore. 기술자랑 햄스터를 찾아가라. 이건 서브 퀘스트 같은데 뭐 일단 필요한 거 같으니 만나면 좋으니까 장무라비의 전리풍 술집에도 서브 퀘스트가 두 개나 있네. 이건 뭐지? 저 깃발은 뭐지? 이 건물 안에 있는 건가? 햄스토시 햄스토시 근처에 있는 거 같은데? 27m 아 이런 거 못 넘어가? 여기서 총이라도 잠깐 꺼냈다가 아 뭐야 이 마을 어딘가에 있는데 어디 있는 거야? 15m 15m 진짜 햄스토 찍찍! 뭐지 이 건물 안인 거 같은데? 사실 진짜 햄스토라서 찾기 어려웠던 것이다. 어? 이 안에 있나? 어 이분이 아 기술자 어? 내구도 수리도 가능한 건가? 내구도 수리도 가능한 건가? 어? 뭐지? 오케이 오케이 다 받아놓고 가다가 보이면 하는 거지 뭐 원래 퀘스트가 그런 게 아니겠어요? 다 받아놓고 눈에 보이면 하는 거지 뭐 4명이었다. 맥사트데이 베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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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찾아라? 사람을 찾아라? 오케이 그럼 햄스터 씬 여기 있는 건가? 느낌이 혹시 햄스터 씨? 아! 햄스터를 닮은 외모이신가? 이름과 안 어울리시는군요 어 흥정할 수도 있대 아 뒤 총파네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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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더를 아나? 이게 뭐지? 뭐지? 뭐, 다른 사람을 물어봤을 때 내가 눈에 를 통해 근데 너는 내 친구 그래서 내가 그냥 말할게 너의 친구 이름이 약간 테키 그래서 나의 테키 이런 게임의 단점이 서브 퀘스트 이런게 많으니까 메인 스토리를 까먹어 하다가 뭔지 알아요 일직선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임은 이렇게 막 스토리 몰입으로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런 게임은 이 게임은 까먹어 중간에 아 이렇게 오 방독면도 있네 샷권 어 총알 잠깐만 내가 돈 돈은 좀 있는데 권총타나를 좀 사고 싶은데 권총타나를 너무 없어서 근데 지금 1147 정도면은 몇 개 살 수 있지 않을까? 한 스무발 스물 한 30발 사면 얼마나 되려나? 아 일단 구입 180? 야 이거 얼마 안되네 180 조금만 더 사도 되겠다 권총타나를 생각보다 안 나와 다른 타나를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는 지금 소음기가 있으니까 권총이 쓸모가 없는게 아니거든요 몰래 두들겨 팰거면은 어 근데 이런데 넣어놓을 수도 있는건가? 몰래 이제 슬쩍 암살 같은거 할거면 어? 잠도 잘 수 있어? 아 잠자면은 저녁되는거 아니야? 아 창고에요? 아 이거 내꺼 넣어놓을 수 있는 창고야 아 지금 뭐 딱히 넣어놓을거 없어서 아 그렇구만 각 마을마다 있다고요? 어? 그러면 그 마을마다 그 통합이 되어있는게 아니라 내가 이 마을에 뭐 넣으면 그 마을로 가야되고 막 이런가요? 아 공이 아 그렇지 옛날게임도 아니고 설마 그치? 옛날게임도 아니고 어 그럴리가 없지 순간적으로 흠칫했네 아 보조키 한번만 더 해야되겠다 아까 저 받은거 이거 받은거 하러 가자 아기들 찾아올 아기들 찾아올 가자 가자 낮에 빨리 움직여야되 낮에 250미터 멀리도 가야되 가는길이 어디 들릴데 없나? 여기는 아까 다 갔으니까 여기도 한번 들렀다가 가볼까? 바로 옆에 있는데 저긴 아까 내가 나온 곳이 나온 곳이잖아 이런거 뭐 피해가면 되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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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지? 뭐지? 이런데도 깊게 봐야되는거 아니야? 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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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커들과 함께 모닥불 옆에서 수다를 떠세요 앞에 개들 대단샘 대단샘 사ruk 대단샘 여기 집이 있으니까 집을 좀 털어보자 사람이 있는것 같거든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괴물이 있었어 오우 쉣 잠깐만 와라 일자로 오겠지? 왜 안와 왜 온다 온다 어 혹시 저 괴물은 여런데 들어가면 혹시 찢기거나 그러지 않나? 유인 같은 거 못하나? 그래도 몇 대 때렸으니까 못 잡는 건 좀 억울한데 물론 뭐 주는 건 아니긴 하지만 나와 이 시키야 온다 아아 아 아씨 아 아 아 피했다 아오 이리 안와? 됐다 오우 생긴 거 봐 오우 오우 징그러워 이런 연기 안에서 아티팩트 못 찾는 거야? 아티팩트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보면 이런 데서는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뭐야?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누군가 있는 건 확실하군 누구가 있는 건 확실하군 절망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어? 뭐하는거야? 미우탄이 있어! 꺄어! 너와 함께 죽을래! 네. 도련변이 방금 잡았어. 죽을래. 방금 내가 잡았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거. 돈이 없지만, 하지만, 내가 다가왔어. 왜, 뭐했어, 너? 내가 랄몬에 빠져버렸어. 너는 그 일을 하고 싶었을 때 내가 다가왔어. 나는 여기 계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몇 가지를 봤어. 내 첫 파트너로 가진 거 다 내놔 두 번째는 거의 다 내놓으라고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에 대한 인정적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인정적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인정적이기 때문에 몇 년을 내놓지 또 다른 나를 내고 너는 맞다 여기가 도망가야 돼 너희가 도망가야 돼 너희가 도망가야 돼 털었어야 됐는데 일단 저 친구를 살렸다는 건 이 주변에는 뭐가 없단 소리네 다행히도 사람이 있다거나 돌연변이가 더 있다거나 뭐 그런 일은 없다는 거네요 다행히 안전지대구만 뭐 특별한 게 없단 소리 뭐야 이 집 못 들어가? 못 들어가네 아 불 불 불 뭔가 했네 어? 누군가의 PDA 거기서 죽은 사람인가 봐 오 근데 하늘이 심상치 않은데? 오 바닥에 불 하 음 집 밖으로 나가면 위험할 것 같은 상황이 생겨버렸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은데요?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아 그래 이참에 저장하자 뭐야 이거 어떻게 나가 밖에 날씨가 이러면 어떻게 나가 큰일 났네 정국 이 난이 등동 오오 무서워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이거? 괜찮나? 막 나갔다가 벼랑 맞는 거 아니야? 공포에 숲이야? 앞집이 하나 더 있네 에너지 소세지 총알이랑 좋았어 뭐야 뻔히 뚫려있는데 이 집 왜 못들어가 약간 방사능 그건가 방사능 구름 같은건가 방사능 이펙트 뭐 그런건가 앞에 번개친거 같은데요 뭐야 뭔소리야 도망쳐 이 숲에서 나가 야 이거 어떻게 벗어나 오 공개친다 아 하필 퀘스트 할때 날씨가 이 모양이냐 아 잠이라도 자고 나올거 이럴거면 아 이럴거면 잠이라도 잘걸 그랬어 침대에서 날씨가 이 모양이야 아 기껏 왔는데 돌아갈순 없죠 기다려봐요 보자 반대편에 은닉처로 이쪽인가 아 이쪽에 도망쳐 은닉처로 한번 가보는거야 138 근데 바로 앞인데 이거 번개 맞고 죽는거 아니지 잠깐 저장 한번 하고 오케 이럴때도 움직여 보는거지 뭐 오케이 이럴때도 움직여 보는거지 뭐 어우 쥐새끼 쥐새끼가 굉장히 큰데 존에 관한 스토커의 쪽지 잠겨있고 왜 옆구리에서 튀어나오고 그러는거 아니겠지 뭐야 왜이렇게 죽어계시죠 아 저기 뭐있네 번쩍번쩍하는거 보니까 오 나이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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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OK 잘 듣고 불 켜졌다 불 켜지는 소리 나는데 됐다 천천히 갈게요 이상현상 범복이라 저기 어우 아우 오우, 잠깐만 오우, 잠깐만, 타이밍 맞춰서 가야돼, 잠깐만 어, 됐다 앞에 또 있네 얘네들 나중에 귀찮게 하겠지? 죽여, 그냥 조금, 조금만 가까이 오우, 괜찮니? 안돼 안돼 왜 내 소중한 내놔 빨리 네 거 하나 내놔 빨리 담배를 펴? 아니, 이 자식이? 네 거 하나 빨리 내놓으라고 내 소중한 구급약을 써버렸다고 내놓으라고 고맙단 얘기도 안하고 담배를 피네 나랑 대화하기 싫어 얘 뭐야? 죽은거지? 오, 약간 프로토스처럼 생겼다 뭐야 얘? 하체가 없는데? 다리가 앙증맞네요 이게 다리인가? 다리가 되게 앙증맞게 생겼네 아니, 조사식은 구해줘서 고맙다는 말도 안하고 담배를 피네 총알이가 너 내놓든가 감사함을 모르다니 아 된거야? 아닌데 뭔가 해결이 안되는데 오 아니, 뭔가 해결이 안되는데? 잠깐만 또 대화가 되냐? 아, 대화를 안했구나 어, 나 렌즈가 보내서 왔어 이 분도 황니시네, 황니 모노리스? 모노리스가 뭐야 아, 집단 이름이구나 아, 집단 이름이구나 더 자세히 알려줘 더 자세히 알려줘 조사 뭔가 세뇌된건가? 어? 저 괴물 얘기하는 건가? 맞네. 저기 벽에 있는게 베드럼씨인가 봐. 저 돌연변이들이 다 사람인가? 최소한으로 잡아보자구요. 해보지마. 너도 가는거지? 안가? 너의 대장을 구하러 가는거.. 어딜 앉아? 아니! 넌 안가? 너도 가는줄 알았는데 넌 안가? 그랬구나. 여기 가까우니까 이거 먼저 가볼까? 멀다. 500미터로 가야돼? 여기에 나쁜 녀석들이 있을 가능성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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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아까워. 강아지는 꼭 3마리씩 있는거 같네. 총소리나도 조용한거 보니까 적군은 없는거 같고. 어디지? 뭐야? 이 탱크? 뭐지? 뭐야 이게? 뭐야? 뭐쇼? 탱크를 어떻게 봐? 아 여깄다. 오 나이스. 됐어 됐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으니 됐어. 야 방사능. 총소리 총소리. 인간 파밍을 해야되기 때문에. 인간 파밍을 해야되기 때문에. 총소리 나면? 가야겠죠? 아 아씨 들켰다. 뭐야? 아씨 들켰는데? 아우 쉣. 조졌네. 여기서 죽을 순 없는데. 잠깐만. 혼자 하냐? 아씨 죽었다. 하하. 뭐야? 어디서 나타났어? 아 괜찮아요. 죽어도 나쁘지 않은 삶이었다. 먹고나서 저장됐을건데? 저장표시 안떴나요? 아 아니네. 다시 먹으러 가야되네. 아이씨. 저장표시 뜬걸로 봤는데 아니었군요. 어. 거지같군. 어? 근데 매배는 없어진거 보면 다시 안먹어도 되는가? 아니군. meaningful. ?' 강아지 무시하고 달려っちゃ trauma. 이거 붕대 한번 감고.. 아! 내마리 남았어. 아이 나 정말. 이상갈래. 아 정말 어? 돌연변이를 이상현상으로 유인하세요? 뭐야 돌연변이를 이상현상으로 유인할 수도 있어? 뭐야 방금 방금 뭐가 일어났길래 도전과제가 깨진 거지? 아까 그사람들은 어디서 나온 걸까? 두 명인 것 같았는데 어 그러네 소세지 또 포기 못하죠? 어디서 난 소리였을까 뭐야 뭐야 아까 그 놈들은 어디 있던 놈들일까 이쪽에서 오던데 mpc 위치는 달라지나? 그런가 보네 mpc 위치는 달라지나 봐요 아 아 앞에 세 명 있었어 아니 이걸 못 봐? 쟤네들도 눈이 참 많이 어둡네 저 있다 저 건배 저기 세 명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치사하게 치사하게 언덕 아래에서 비겁하게 비겁한 놈들 어딨어 하나 둘 됐고 너도 탄약 빼고 역시 사람 사람 파밍이 쉽다니까 사람 파밍이 쉬워 사람 파밍이 총알이 좀 그래서 그렇지 약간 옆으로 피해서 오오 일단 마을로 돌아가 500m? 오케이 일단 여기가 더 가까우니까 일로 갈게요 메인캐가 메인캐가 더 가까워 일단 가자 아니 이런 게임에서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을 파밍해야 내가 살 수가 있는데 내가 살려면 죽여야지 뭐 어떻게 어떡할 거야 오 마을만 오면 아주 렉이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 나왔수다 아 메인캐가 더 그렇구만 어디 가면 솔더의 정체를 물을 수 있지 총으로 내와 총으로 내와 총으로 내와 오오 이 집 인심 좋네 고마워 얘한테서도 임무를 받아야 되는군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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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몇 명을 죽였는지 알아? 어 오케이 내가 해주도록 하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들어온 신참이 괜찮은 돈인가? 이 정도면? 급여가 괜찮을지도 잠은 아까 어디서 자더라? 난 밤이 싫어 난 밤이 싫으니까 내가 자고 갈래 어디지? 여긴 상점이고 잠을 좀 재워주시게 난 밤이 싫은데 아까 안쪽이었나? 여기 안쪽이었던가? 아닌데 여기서 나와가지고 어지러워 이런 곳에서 주무시는군요 나는 괜찮은 침대가 있어서 어디지? 여긴 뭐하는 데야? 여기 병원이야? 아 여기는 병원이구나 여기는 약을 살 수 있는 덴가? 병원을 털 게 없네요 털고 싶은데? 털 게 없네 오 여긴 뭐하는 데야? 오 여긴 뭐하는 데야? 오 작전본부 같은 곳인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쓸데없이 상호작용을 만들어놨네 아 제가 딱딱한 바닥에선 못 자가지고요 아 이런 곳에서 못 자요 제가 아 이상하다 그거 괜찮은 침대 아까 봤는데 어디지? 제가 아 제가 저런 딱딱하고 낡은 침대에서는 잠을 못 자는 터라 아 아까 괜찮은 침대가 어디있었지? 그냥 밤에 가자고? 이 안에 들어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개퍼씨 여기 계셨군요 여기 계셨군요 내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솔더에 관해서 묻고 싶군 여관? 여기 혹시 여관인가요? 일도 자면서 해야지 아... 또 신참이라고 굳은 일을... 오케이 아까 그 열기고? 원하는 걸 잘 들어주면 좋겠네요 원하는 걸 잘 들어주면 좋겠네요 여기는 친구들과의 우정이 참... 죽어도 상관없으니 뭘 가져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네 그 녀석은 죽어도 되니까 최대한 물품을 많이 남겨오도록 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네 우정이 참... 얄팍하네요 침대 저쪽에 있네 어디야 아 저쪽에 침대 있어 설마 최고급 침대는 아닌 건가? 아 이 안에 있네 아 이 안이었다 맞다 아 그렇지 그렇지 그치 난 이런데서 이런데서 자야돼 어우... 어우... 저 피곤해서 자야겠다 어우... 어우... 그래 저런 마구깐에서 잘 수 없지 지금요? 어... 아직은 뭐 거의 닳지 않은 상태? 애가... 애는 애초에 깨진 상태로 내가 주웠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얘도 갖고는 있지만 지금 0 별로라서 이거 쓰다가 이걸로 바꿔야지 뭐 나머지 뭐 권총도 아직 괜찮네요 얘도 아직 괜찮고 샷건을 애초에 아 근데 보니까 그냥 총도 뭐 금방 부서지면 다른 사람 거 뺏었으면 될 것 같구만 뭐 다른 사람 죽은 거 들어다가 쏘다가 부서지면 또 죽은 사람 거 그냥 쥐어다가 또 막 쓰고 뭐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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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씩 밖에 안 되는구나 일단 마을 안에 있는 거 먼저 쓸어 담아야겠군 할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해결을 보는 게 좋겠어요 너냐? 대위 대위한테 말을 너무 싸가죽겠는데 대위한테 말을 너무 싸가죽겠네 일단 스크인트 뭘 하면 되지? 이만에 뾰루지가 있으시네 여기 피부 좋으시네 그렇구나 엉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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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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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이 소세지 하나로 배고프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럼 하나 더 먹어 됐다 이제 소세지 두 개를 먹어야 돼? 보자 요거는 요쪽이고 급수탑에 하나 오케이 이 뒤쪽인가? 50m에 있는 퀘스트 이 뒤쪽인데 너구나 어? 너구나 너 이거구만 아까 멀리서 보이던게 이거였네 아까 멀리서 보이던게 이거였네 와 안전장치 하나 없이 제알만 한달 걸렸다고? 제알만 한달 걸렸다고? 와 근데 스나총 갖고싶다 진짜 주파수 변경 동쪽 검문소에 탄약 두상자? 어? 근데 여기는 왜 여자들이 없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왜 여자들은 한 명도 없을까요? 어? 아 생각해보니까 없는거야 마을에는 있을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생각해보니까 없는거야 마을에는 있을줄 알았는데 아 뭐야 이거 아 총알 아까워라 칼로 잡을걸 뭐야 여기서 신명나게 혼자 파티 즐기고 있었네 뭐야 이 안에서 나온거야? 이걸 왜 여기다 갖다 놨지? 아 진짜? 클론이라는 썰이 있다고? 오 에너지 음료 오 좋아좋아 저 위에는 올라갈 수 있는게 아니군 아 아 낙하산 없어? 낙하산? 아 이런거 보면 배그가 괜찮은 게임이여 어? 이런 높은데서 내려갈때 낙하산 피고 내려갈 수 있잖아 됐나? 오케이 오케이 다들 입이 험해 또 가야돼? 이런 게임은 꼭 그것도 있어 낙댐이 있어 낙댐 어우 멀리도 가야돼 500미터야 이거 두개 가면 되겠다 아니 도대체 저 10미터 여긴가? 애한테 말 거는건가? 스토커 스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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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그 이름이야 물론 그는 내가 좀 핸드폰을 가져왔고 그리고 센서를 가져왔어 그는 내가 알았을 때 그는 내가 알았을 때 내가 알았을 때 내가 알았을 때 그는 센서를 가져왔을 때 그는 그는 눈에 초점이 없어 그는 그는 실제 눈에 진짜 올라오는 것 같아 그let's squint for ya If you meet him, give him a black eye for me To keep, I got him a whole new suit In exchange for some guns, looted from corpses so do you know where I might be able to find him? he told me he's gonna study some arch anomalies with Uncle Lanyu the bastard 그렇군 넌, 넌구나 아 이 느낌 이 이렇게 깃발이 너였구나 요점만 말해 이 사람들 수상하게 생겼는데요 돈 준다고? 돈을 좀 비싸게 준다는데? 오케이 찾아줄게 에너지 음료? 방사능이 엄청난건가? 아니면 아 에너지 음료면은 스테미너인데 스테미너 뭐 달리기를 할 일이 많이 생기나? 좀 어려우려나? 그러겠지? 어 근데 잠시 다들 내외하네 아 너도 화장실 갔다왔니? 어떻게 내가 딱 올 때 이렇게 내가 딱 오니까 오네 아니 그리고 이거 움직이는거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캠 잘못하면 이상한 옴 짤 나오겠는데 이거 표정 표정도 잘 지어야지 이거 캡처 잘못하면 이상한 얼굴 나오겠는데 자 일단 메인 키하러 갑시다 오 여기서 꺼내면 안되는거 아니었어? 에너지 드링크요? 7개? 지금 얘 표시나 하나로 되어있지만 7개 있는데 7개로 부족할 것 같은데 저거는 조금 오우 큰일날뻔 조금 나중에 갈까요? 아니야 오히려 의외로 말만 저렇지 한 3개만 필요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 일단 최대한 벽을 타보자 일단 최대한 벽을 타보자 아이씨 칼로 못 잡냐? 됐다 두방 아이씨 아이씨 야 스테미노가 떨어져서 안되겠다 아 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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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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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강아지들 어떤 강아지들 때문에 내 죽음약과 송아를 낭비하다니 아니 칼로 잡을 수 있나 해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아 아 그러네 자기만 출혈이 있었군요 아이씨 아까워 모든 게 다 아까워 어? 푸쉬업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네 낭만을 즐기시네 이런 시대에 노래를 듣고 계시네 소리에 예민할 때인데 이거를 노래를 듣고 계시다니 아니 부서지는 상자는 도대체 기준이 뭐야? 좀 납작해야 되는 건가 다 내 거야 술은 다 내 거야 아닌데 이거 누가 연주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맞네 누가 기타 연주하고 있네 여기서 망 보고 계시는군요 뭐 크게 가져갈 건 없네 여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가 공격 내 마음이지 공격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지 네가 뭔 상관이야 이 논수가 많으니까 조용히 해야지 말하기도 귀찮아 어디로 갔지? 어? 아! 아 돈이 그만큼이 없어서 아! 싸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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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도 이렇게 아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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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결국엔 싸워야 하는 운명이었던거야? 아니 총알 좀 갈아라 제발 아 총알도 얼마 없는데 조졌네 그냥 도전 아 총알 나가리됐어요 воз segue 날씨가 안 좋네 어 뭐야 누구 살아있니? 얘네들한테 총알을 뺐으면 되겠지 아 총알 좀 주라 아니 근데 여기 완전 술판이야 술 개많아 영어 팔면 되잖아 나도 별로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이거 팔면 얼마지 아 이런 것도 팔면 돈이 좀 되겠구만 일단 들고 가자 이거 얘네들 거 쑥 들고 마을 한번 들렀다 가도 되겠다 아 수리하기 전까지 못 팔아요? 그러면 그냥 버려야 되겠네 이런 거 그냥 다 버리는 게 맞는 거네요 43 44 갖고 있을 필요 이런 건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PDA 이런 거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쪽지 이런 것도 팔 수 있는 건가? 아 그래서 내구도 괜찮은 걸로 그러니까 수리해서 완전히 생총으로 팔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 여기서 돌연변이 만나면 아 누가 왔다 누구 있다 왔다 누구 있어 아닌가? 있는 거 같아 있는 거 같아 또 있나? 아 이 삑삑 소리 뭐야 저 삑삑 소리는 왜 저쪽에서 나는 거지? 다섯 발 나에겐 다섯 발 다섯 발이면 충분하지 다섯 발이면 한 명 정도는 잡을 수 있다 이런 면이 정말 아닌 거고 이런 면이 정말 아닌 거고 어? 아 너구나 너 때문에 소리가 난 거구나 너 때문에 소리가 난 거구나 아 눈앞에서 떨어졌어 눈앞에 방금 눈앞에서 떨어졌어 아니 이거 어째 왜 잠깐 총을 바꿔야겠는데 얘는 지금 총을 충분하고 총을 버리라니요 총을 왜 버려 얘는 아직 괜찮은데요 버릴 이유는 없지 않아요? 됐고 됐고 그러면은 자 여.. 여길 가야되는데 여기는 머니까 저거 가기 전에 여기부터 가야되고 은닉처가 여기 있네 그러면 은닉처 먼저 가자 눈앞에 다 아 총알이 걸려서 안 나갈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건물을 좀 털러 가볼까? 아까 저게 여기 건물 한번 털죠. 큰데? 아 그러면 여기 방사능 수치가 조금 너무... 그 와중에 배고파? 어우 이거 뭐 많이 있네 이상현상이 바닥에 많이 있네 이 층도 올라갈 수 있나? 아니고 이 창고는 일단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이렇게 창은 안 열려요. 뒤에 열리나? 안 열림 안 열려 안쪽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안쪽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무슨 일도 없음 수명 같은데? 어 저기 그거있다 가방이 무겁다 그러네 뭐? 어딨어 위에 있나? 어 부비트랩 어 부비트랩이 앞에 많이 있네 그냥 갈뻔했네 위에 있네 내려와 이놈식이야 위에서 그러지 말고 비겁하게 내려와 아 방사능 아 시야가 아 미친 어디야 아 막 뱅글뱅글 돌아온 자 아 부비트랩이구나 아 뭐 던진게 아니라 부비트랩 때문이었구나 아 깜짝이야 술은 좀 이따 먹어도 되고 아 빨리 빨리 해치우는게 낫겠다 총 몇대 맞고 아 됐다 머리를 맞추면 되잖아 머리를 맞추면 되잖아 뭘 개꿀인데 오우 잠깐만 내구도 쓰레기야 쓰레기야 기본적으로 내구도는 좋을 리가 없는게 애들이 쓰던거라 내구도가 다 별로인 이유가 내구도가 다 별로인 이유가 이거 쓰는거는 다 별론거 같은데 애초에 부비트랩 부비트랩 조심해서 뭐 있는지 없는지 확인 잘하고 이 큰 건물에는 이게 전부인가 보다 이보세요 이거 봐 사람 파밍이 어? 그거라니까 무조건 사람 파밍을 해야되는게 방사능 억제제 방사능 억제제 점프로도 되는구만 사람은 얘 한명뿐인가? 그런가 본데 이 넓은 곳에 혼자 있었던거야? 외로웠겠네 많이 외로웠겠어 오! 개꿀 오 권총총알은 잘 나와서 좋네 어? 아 잠깐만 저기 그거 있었지 아까 보니까 잠겨있는 구간이 있었던거 같은데 맞나? 오오오오오오오 여기로 못 들어가는데 그럼 embaixo 내가 blocked 저 CDC 저log 이런것도 되네? 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쪽엔 어떻게 들어가지?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보다. 에이 젠장 이 안에 뭐가 있나? 빵 가방? 가방이 있는 것 같은데? 저거 가방 같은데? 그냥 천조가리 인가? 어 됐다 아무것도 없네 아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에이 나 참 괜히 쓸데없이 보자 어 너무 먼데? 급스탑으로 가자 마을.. 마을에 한 번 가긴 가야겠는데 마을에 한 번 또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하고 마을로 가죠 아 무거우면 스테미노 회복이 느리다고 아이고 그 집안 이런 거 다 돈인데 잠깐만 잠깐만 많이 무거운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엔 널 버릴 수밖에 없구나 급스탑 척 이다 근처에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돌연변이 생각도 하고 최대한 불을 끄고 다니는 게 좋겠군 집부터 가야지 오케이 사람 있다 저 위에도 뭐가 있는 것 같애 지금 지도자랑 대화를 하라고? 들어가도 되는 건가? 일단 무기를 숨기고 가볼까? 아 대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도와주라고? 도와주라고? 야 내가 총 맞으면 어떻게 해 내가 총 맞으면 어떻게 해 함부로 명령하지 마 알았어 너네 내가 봐주는 거야 밴디트 지도자가 누구야? 아까 저 사람인가? 어 어두워 그렇군 어디 있어? 루모스 씨 루모스 씨 어디 계시죠? 술 한잔 하면서 애기나 해볼까요? 잠겨있네 잠겨있네 총을 겨누? 어? 어 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아 여깄다 어잉? 여기 아까 반대편이잖아 어 맞네 저쪽으로 가야되나 보다 하나만 있냐? 오케이 아 뭐야 아 이게 들어있는 곳이었어? 개꿀? 이러면 개꿀이지 뭐 총으로 협박하고 있다는데 열어봐 어 뭐야 밴디트들을 사살하라 어? 갑자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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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었어 갑자기 사살하래 갑자기 사살하래 아파 내 지금 총알이 많은게 이것뿐이라 아이씨 아이씨 아 왜 나 지금 대화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너네가 먼저 그런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어? 너네가 먼저 어 여기도 총알 맞나? 어? 맞네? 잠깐만 아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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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네들 그런식으로 나오면 곤란한데 또 있어? 아 아까 걘가? 도와달라는데 결국엔 이렇게 돼버렸구만 너 나한테 어? 빚진거야 어? 이 총은 뭐냐? 아직 한칸 줄어가지고 괜찮지 않을까요? 됐나? 아직 하나 잠깐만 하나 둘 바깥에 있는 놈 하나 바깥에 있는 놈 하나 어 여기있다 너 총 얼마나 되냐? 너 총 얼마나 되냐? 잠깐만 빚진 돈 갚아라 빚진 돈 갚아라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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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줘 나도 나도 줘 나도 하핳 하핳 아 가서 가서 받아야돼? 여기서 주는게 아닌가보네 귀찮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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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이 위에 뭔가 있는거 같으니까 올라가자 별은 예쁘네 제발 총알 좀 나와라 손알 하핳 네? 스나가 나왔다고요? 오마이 갓 와 대박 조종경까지 있는거 보면은 약간 그 저격 저격총은 맞는데 그것도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총이라 그러냐? AK 조준경 난 것 같다고? 아 그런 것 같네 맞네 오! 생각보다 확대가 잘 되는데 나이스 사용해볼 좋은 기회가 왔네요 맞추기 드럽게 어려워 총알 하나는 잡았는데 아니 총이 단동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1대 2대 3대 4대 총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데? 아 숨을 참아야 돼서 그런가? 아 그런 거였나? 3대 반도의 너무 심한데? 반도의 너무 심한데? 밑으로 내려가도 바로 괜찮은 건가? 이거 갖고 있는 건 딱히 없는 것 같네 오 시체를 들 수도 있어? 뭐야 이거 시체도 원래 들 수가 있었구나 하나, 하나 이쪽에서 제일 먼저 죽였는데 아 여기 있다 음 좋아 괜찮아요 사람들이 샷건을 많이 들고 다닌 데 이유가 있었네 초과를 너무 많이 낭비했다 도장 한번 때리고 마을에 한번 가야되겠어요 야영지 한번 가자 그러게요 총알 파밍이 또 배고파 뭐야 빠른 사용 아 저거랑 바꾼 거구나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자 어딨지 햄스터씨 햄스터씨 한테 먼저 갈까 햄스터씨 제가 뭘 좀 갖고 왔어요 술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네 술이 무게를 다 다 차지하네 아 물도 먹을 수 있구나 보면은 어 이런 거 이런 거 판매할 수 있는 것 같고 이거 쪽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런 거 남의 거에 주워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 잡탕구리 팔고 어 근데 내구도 낮은 총도 팔 수 있는 것 같은데 팔리는데요? 뭐야 붉은색만 팔리는 거라고? 아 붉은색이 안 된다고? 근데 왜 여긴 돈이 추가가 돈이 추가가 되는데요? 아 아 이거 아 나는 이거 말하는 줄 알았어요 내구도 빨간색 말하는 줄 알았어요 밑에 밑에 내구도는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이 표시였네 반대로 이 밑에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아 그런 거였구만 일단 두고 권총은 그냥 하나 갖고 있는 게 나오려 일단 이건 팔자 뭐 그렇게 희귀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아직 있으니까 잠깐만 42 50 같은 총이긴 한데 음 사거리가 얘가 더 괜찮고 명중률도 높은데 그러면 이거를 그냥 팔고 얘를 팔고 그냥 얘를 착용하고 있는 게 낫겠네 에이 총알은 절대 안되고 술은 술은 이 정도만 판매해볼까요? 다섯 병 술? 아 창고에 넣어도 된다고? 아니에요 뭐 이 정도 술은 생각보다 구하기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안 쓰는 총알은 내가 지금 못 바꾸는 게 새로운 총 주우면 또 새로운 총 주면 또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 지금 총알은 팔긴 좀 그렇죠 판 것도 다시 살 수가 있네요 그리고 산탄 총알은 많이 있고 여기도 정해진 수량이 있다 보니 마구잡이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잠깐만 73 잠깐만 얘 총알이 뭐였죠?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이걸 사야 되겠네 빨간색 이걸 좀 사야 되겠네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백발 정도밖에 못 산다는 건가 얼마야? 야 총알 드럽게 비싸 총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총알 드럽게 비싸네 야금야금 파밍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요 어 뭔가 이 총 되게 총알을 일단 이건 이건 전부 왜 버리기로 뜨지? 아니 다 들어가 아 전부 됐다 권총은 권총은 일단 넣어두고 아직 멀쩡하기 때문에 얘는 크게 부서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붕대 붕대도 몇 개 넣어놓을까? 그래도 한 20개는 총알 안 쓰는 건 좀 없기 때문에 맥주 맥주 넣어놔 딱 50이네 액체가 좀 많이 무거운 것 같긴 해요 기력도 올라와 물이 좀 좋다 이것도 좀 내려놓을까요? 사실 뭐 크게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 이것도 좀만 혹시 모르니까 출혈 감소가 강하다 출혈 감소 보통 아 이건 더 좋은 거네 일단 넣어두자 지금 있는 거나 잘 써야지 빵 소세지 빵 소세지 아 나중에 무게 늘려주는 거 있어요? 조금만 두고 가자 밤인가? 아침이네 그럼 움직여야지 자네 한 곡 좀 연주 제대로 해보게 어느 쪽이야 연주 잘하네 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아 여기 가야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 중간에 끊겼구나 내가 아까 무섭다고 일로 와가지고 메인으로 가 그래도 메인으로 가자 그래도 가는 거야 패드 backend 일단 일단 이건 그냥 가도 되겠다 바로 갈게요 또하니 여기는 이상현상을 떠나서 사람은 없나? 말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보면 그래도 돌연변이는 조심해야 될 거 같은데 아니 못 들어가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데는 왜 이런 걸 해놓는 거야? 진짜 이상한 울음소리가? 나이스 노다지다 노다지 뭔가 오우 하는 소리 났는데 가방 개꿀이요 내 발 소리 방사능 소리 방사능 하면 그거 같아. 이 소리 적군은 아닌 것 적군이다. 잡아줘.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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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나이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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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네들.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아 떨어졌다. 어? 죽은 것 같은데? 아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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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한두 마리가 아니었네. 네 마리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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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저 사람들 쪽으로 내가 유인을 해야 되겠다. 일단 유인을 좀 해야 되겠어.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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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근처에. 돼지들 소리난 건. 인식을 합시다. 애들 저쪽에 있으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러진 않는 것 같네. 또 있는 것 같은데. 어? 사람들은 어디 갔지? 엥? 여기서 쉬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군요. 철원. 아. 아.. 아. 아.. 아. 뭐. 지금. 정답. 정답. 유. 당장.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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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저기 사람들이 있다! 아.. 으아. ..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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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으아. 어. 절로 간다 오케이 아 나한테 와 아이씨 아이씨 잡았다 일단 저기 한 명인 것 같거든요 권총 몇 번이냐 권총 2번이냐 아 권총 2번이네 저 괴물에다 총알 쏟는 거 진짜 손해야 아이씨 뭐야 아 못 잡았어? 아니 왜 이렇게 약해? 아 죽었구나 왜 이렇게 약해가 아니라 죽은 거구나 저분 괴물한테 맞아서 사망하신 거 같네요 저런 괴물 가서 아직 살아있는데? 잠깐만 시체 하나 확인 누워있는 건가? 과연 과연 이걸 치료를 해주면 이 사람이 날 도와줄까? 이 사람 뭐 줄까? 살려주면 뭐가 되나요 어 어 그런 거 같네 잠깐만 이 사람 퀘스트 그건가? 아 근데 구급상자 상실? 어 여기서 날 공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구만 그 잘 지켜 그 잘 지켜 뭐 오면 잘 잡아주고 그래야 돼요 일단 말 걸어볼까 일단 말 걸어볼까 별거 아닌 것 같아 네 가면을 내놓아라 네 가면을 내놓아라 네 가면 좀 나한테 줄래 뭐야 어 거래가 뜨네 잠깐만 이 사람 거래가 뜨는데 어 야 이제 가만있어봐 아 가만있어봐 이봐 대화를 하자고 아니 대화하자고 거래가 뜨는데 아 그러네 상인이네 그냥 별거 없구만 밖에 뭐 있으면 잡아야돼 알았지? 뭐 특별한거 없고 뭐 특별한거 없고 그래도 사람 하나 있으니까 편안해요 밖에서 소리내줄 수 있잖아 일단 뭐 나타나면 괴물이다 아 여기를 한번 볼까 어 어 뭐야 뭐지 뭐가 날 인식했는데 뭐지 뭔가가 날 인식했어 지금 방탄복 뭐지 잠깐만 어 세핑이다 입문용 방탄복 헐 대박 무조건 입어야지 헐 더 좋은거 찾았어 나이스 오 맛있는거 먹었다 굿 이래서 파밍을 열심히 해야된다니까요 뭔가 뭔가 소리가 나는데 뭔 소리가 잠깐만 어 이것도 팔자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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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풍차 주변을 돌고있어 저기 뭐 있네 뭐가 있어서 지키고 있는거야 지금 저거 먹을거 있다 먹을거 있다 아 또 가방이 금세 무거워졌어 두마리인거 같은데 어 어 여기 뭐야 여기 뭐지 오래된 재분소 일단 저 돼지들 죽이고 와야되겠다 아 선생 선생 도와주시게 선생 어디갔어 선생 어디있나 어디있나 갔나 뭐 어디갔어 뭐냐 이사람 어디갔냐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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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우이씨 놀래라 됐다 여기 돼지마을인가 봐 돼지마을인가 봐 돼지마을인가 봐 돼지가 개많아 저기 풍차 한번 갔다가 어 뭐야 입구가 여긴가보다 어 여기서 가볼까 일단 여기 먼저 가보자 어 개꿀이네 이렇게 하고 야 이 무슨 이 동굴은 도대체 동굴에는 몬스터 없겠지? 괴물이 있을까? 동굴에도 괴물이 있을까요? 왼쪽 먼저 여기 아까 거기고 오른쪽 오케이 이거 팔면돼 조금 무거워도 마을을 자주 가네 돈 버는 것도 쉽지 않아 어 야 잠깐만 얘는 부글부글 걸어도 지나갈 수가 있는 건가? 못 지나가는 거겠지? 침기만 건들려 버렸네 되나? 던졌을 때 아 거봐 안되네 얘는 그냥 피하고 가는 게 어휴 어휴 씨 어휴 씨 뭐 있나? 어휴 시끄러 어? 어 오 일로 나가면 어디지? 야 이런 길도 발견을 다 하네요 나가자마자 돼지 있으면 어? 여기구나 아 일로 내려가도 됐었는데 이쪽이었구나 오케이 돼지 잡으러 가자 오라 돼지 두 마리냐 한 마리냐 죽었어? 어? 에? 죽었어? 뭐야 봤어 봤어 꿀렁꿀렁 뭐야 저거 있어 있어 돌연변이 있어 돌연변이 저기 있어 봤어 봤어 아닌가? 아 이상현상인거야 아 깜짝이야 돌연별인줄 알았네 아 나뭇잎이 잘 안보이길래 아 깜짝이야 어 이 안에 뭐있다 어 이 안에 뭐있다 오오 오케이 붕대 하나 아 뭐야 터렛도 있어? 아 이런 미친 아 놀래라 아니 뭐야 터렛도 있었어? 아니 뭐야 터렛도 있었어? 아 깜짝이야 반피가 나가버리네 아 깜짝이야 이거 지금 고장난건가? 어 이거 들수도 있구나 어딨어 아 깜짝이야 온갖 온갖 그냥 방해물들을 잔뜩 만들어 놓은건가? 야 이거 위에 뭐가 있길래 좀 맞으면서 가볼까? 아 너구나 너 여기서구나 아 진정해요 같은편입니다 컴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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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름 못봤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즈 이즈 컴다운 탈출 계획은 있습니까 여기서? 그냥 나가도 되는데 근데 진짜 마지막 말은 다 파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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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자의 약탈자는 도울생각 없어 살인자의 약탈자는 도울생각 없어 알겠어 눈에 보이자마자 다 죽이는 스타일 너 죽어 바악 어차피 찾아야되서 오케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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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아이템 내놔 여기 올라오면서 내가 붕대를 두갠가 썼거든 빨리 내놔 내놔 니꺼라도 내놓으라고 붕대 아깝게 다른집에 붕대 두개를 놓고 왔다고? 붕대는 어 비온다 붕대는 괜찮을지도 흐흐흐흐흐흐흐 오우 많이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고맙네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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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존버가 승리한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올 것 같애 아니에요 얘네 들어와 아직 바깥에 있어 빨간색 표시 뜨는 거 보면 아직 바깥에 있어 아 저기서 쬐고 있네 아 저기서 쬐고 있네 두번 컷 어딨어 한 놈 더 있잖아 나와 빨리 한 놈 더 있잖아 한 놈 더 있잖아 아 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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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인가 됐다 됐다 컷 4명 컷 됐다 까불고 있어 존버는 승리한다 했지 이 자식들이 이 자식들이 총 어딨어 총 빨간색을 버려 또 어딨어 이 사골이 짧은 걸로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 밖에서 다들 어? 마을 한번 가야되겠군 아 총 총은 한번 볼까 그냥 아니다 이 두 개만 팔아도 될 거 같애 이거는 넣어놓고 마을 가야겠다 자 마을에 가볼까요 가볼까요 어 근데 여기 잠깐만 동굴 입구 동굴 입구 아까 내가 찾았잖아 뭐야 먼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 뭐지 어쩌다 발견한 건데 이거를 다시 들어가야돼? 어우 노우 젠장 일단 이미 한번 지나갔던 곳이니까 쭉 가죠 아 오우 샛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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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아!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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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젠장 총알을 채워야지 아! 총알 막 두개로 연산해버리네 아! 왜 한발 안나가 아! 으이씨 됐다 아우 어우 진작 총이 뭐 거의 몇발씩 빗나갔는데 아이 도대체 여기 왜 다시 들어오라고 아깐 없었는데 아깐 없었는데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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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원하는거야 자 뭘 원하는지부터 봐 아! 이 안에 있구나 아! 이 안에 있었구나 아! 이 안에 있었구나 미 traveler 주혈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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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혈тра 여기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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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깐만 뭐야 이 연기는 뭐지? 뭐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아이고 아까워 안개 속에 있나? 안개 속에 있나? 이 안개 같은데 지금 눈이 안 좋은건가? 안 보이지 근데 얘가 나타날 때마다 삐삐삐삐삐삐삐 꼬리하는데? 어딨지? 아! Q 또 잘못 눌렀어 에잇 연기같은데 연기 안에서도 나오나? 저장하고 재접속해보라고요 그런가? 버그인가? 안보이는데 일단 메인메뉴로 나갔다가 일단 저장했으니까 메인메뉴로 나갔다가 아 배고파 이렇게만 들어가도 되나?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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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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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연기가 안보이는데요? 맞아요? 어 보인다 야 내놔 내놔 얜 아니야 얘도 아니잖아 얘도 아니잖아 완전히 꼬딱 켜볼까요? 어이씨 어디있는건데 그거봐 이 연기에 따라서 움직여 저 연기란 말이야 어마 이건데? 하하 이건데? 얘야 얘 얜데요? 명확하게 얜데? 어마 이건데? 하하 이건데? 하하 너 연기 좀 들이마셔야 돼? 여기서 연기 좀 들이마져? 내놔 어딨는데 어? 내 너라고 이씨 이 연기 맞잖아 너잖아 너 하하 아니 너잖아 구웩구웩 연기 속을 내가 봐야되나? 아 나 죽어 아 아닌데? 아니 너무 명확하게 여긴데 다른 곳을 볼 이유가 있나? 어? 동굴에서 무슨 소리 들린다? 아 아니 너무 명확하게 얜데? 이렇게? 이렇게? 어 얘 소리랑 다르네 아 얘 소리랑 다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연기가 올 때까지만 기다려보자 뭐 공중에 떠있고 이런건 아닌건가? 저 연기인데? 아 이 녀석인데? 이..얔데? 이..얔데? 삐비비랑 얘는 다른건가? 뭔가 이 반짝이는 녀석이랑 삐비비가 다른가? 느끼함 보다 아 이거 소리 소리 이거 아니 이거 소리 어떻게 못해? 아 이거 시끄러워 시끄러워 죽겠네 어디서 나오는거야 그쪽이 아니라 여기였어? 그쪽이 아니라 여기였어? 어? 여긴가? 여기다 찾았다! 아 여기 있었구만 으 나 죽어 아 드디어 찾았네 아 드디어 찾았네 어휴 어휴 시끄러 어휴 드디어 찾았네 이거는 그냥 그거네요 버그가 아니라 숙련도 이슈 이건 숙련도 이슈가 맞습니다 아 음 음 아 아 아 돼지새끼 또 나왔어 무시하고 일단 가보자 이 안에까지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들어오려나 어우 깜짝이야 아 놀래라 야 돼지 들어온다? 돼지 안 들어오네 어우 야 깜짝 놀랬잖아 그래 그래 음 음 뭐라고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내가 다른 사람들 말을 웬만하면 다 들어주겠는데 이건 내가 가져가야겠어 오우 법듀 오우 법듀 여기 오 이게 뭐야 오 이게 뭐야 오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가 아니 아니 저 사람이 먼저 먼저 심기를 건드렸잖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어 밖에 돼지 있겠지 어 밖에 돼지 있겠지 아 이거 파는 거지 아티팩트 이거 7,500원이면 야 이거 누굴 줘 이건 갖고 가야 되네 무조건 팔아야지 7,500원이면 이런 아 다 못 받아요 어 쫓아온다 근데 돼지보단 약간 두꺼비에 가깝게 생겼는데 오 안 쫓아오네 오 안 쫓아오네 아 여기다 아 아 참 내가 그 친구가 갑자기 자살하지 뭐야 미안해 그 친구가 갑자기 생을 마감해버렸어 내 앞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돌아왔네 미안하다 어딨지 가까운데부터 여기 왜 그렇게 됐지 뭐야 그 사라진 일행 말인데 마스티프 그룹 아까 그거 아까 그 이상한 지하에서 만났던 애 담배 피던 애 우리 마스티프 그룹을 찾아야 돼 우리 마스티프 그룹을 찾아야 돼 우리 마스티프 그룹을 찾아야 돼 두는 그룹을 찾아야 돼 그런데 너가 아니었니? 왜 얘가 아니었니? 음? 수리 금액?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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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퀘스트 먼저 돌리고 기다려봐 이 안에 있는 거 아냐? 어 저 건너편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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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왔다 저기 스퀸트 말인데 스퀸트 말인데 놈이 훔친 물건 가져왔어 어 어 어 어 어 그게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내 할 일만 하고 있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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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en inability 그 또 나갈 수 있는건가? 어 됐다 구체기지가 뭐지? 일단 먼지부터 보고자 통과했는데? 통과했는데? 이상현상 지도를 만든다고? 그럼 이상현상은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나보네 시간이 지나고 옮기고 이런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거네 KDSF 쓸모가 없구만 나같은 스토커 하나 막지 못한다니 가야겠다 수킨 스피어 항상 그냥 놀아 우리가 사무줄 업무를 통과해 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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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 스피어가 있네? 그럼 좋아. 좋아, 흐니. 다행이야. 이제 말이야. 다행이다. 좋구만. 그래도 무사히 넘어갔어. 이거 그러면 아티팩트 이대로 팔면 되나? 약간 의심받을 수 있지. 어차피 외부인인데. 다시 또 몇 번 퀘스트 해주면 또 믿을만한 녀석이었군. 이렇게 뻔한데 뭐. 말을 좀 이렇게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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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 어? 햄스터 아저씨 쪽 옆에 뭐가 보였다고? 어? 어? 아저씨 PDA 팔아도 돼요? 아저씨 PDA 팔아도 됨? 아저씨 이거 팔아야지. 어? 뭐야. 나 이거 언제. 언제 생겼냐? 방금 받은 거냐? 뭐야 이거. 똑같은 게 또 생겼네. 이게 조금 더 높다. 그런가 봐요. 아까 파밍하면서 얻었나봐. 못 봤는데. 이거 그냥 팔아도 되겠는데요. 이 정도면. 지금 입고 있는 거 두 개만 있다고 쳐도 이걸 굳이 수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가 않는데. 이거 지금 쓰면 되고. 어? 오 나이스. 얼마야. 2200? 아. 와 근데. 차이가 진짜 많이 나네. 아까 7500 뜨더니 2250원 밖에 안 줘? 야 절반도 안 주네. 아. 장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진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되지. 아. 아. 이거 팔아? 일단 팔아. 아. 우호도를 높이면 비싸게 사준다고요? 아. 그러면. 이거 지금 팔지 말자. 오케이. 지금 팔지 말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넣어놨다가. 내. 그. 주식주식. 약간. 금, 금테크하는 것처럼. 오. 여기다 넣어놔야겠다. 이거 하면 뭐가 좋나? 근데. 어우.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니구만. 애초에 낄 게 아니야. 어허 그게 무슨 소리야 하긴 그런 말도 있죠 내가 팔려고 했을 때가 제일 비싼 거라고 하긴 그런 말도 있지 야 넌 들어가있자 그냥 예비용 총으로 그냥 아니 여기 써져있는게 음식이랑 같이 보관하면 안된다 막 이런식으로 써있으니까 내가 이걸 몸에 차고 있으면 음식까지 썩어버리면 어떡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런건 상관없는거야? 여기 써져있잖아 음식과 함께 보관해서는 안된다잖아 아 그래요? 아 음식도 썩는줄 알았지 아 그래요? 썩는건줄 알았네 버리기를 했어 어머어머 세상에 어머머머 하아 어머머 어머머 내려놓기 해야하는데 버리기를 해버렸네 경쾌하네 경쾌하네 소리 짜롱짜롱짜롱짜롱짜롱짜롱 음..이거만 됐나? 40% 얘도 많이 줄었네 아 샷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괜찮은 샷건 좀 나와야되는데 물도 다 넣어 그냥 술이 있는데 뭐 물이 좀 좋긴해도 물이 좀 좋긴해도 소세지로 버티니까 통조림은 넣어둘까? 체력회복도 있네 체력회복도 있네 음..오케이 그냥 이정도만 해두고 가자 밤인가? 밤이네 비도 오고 아휴 한숨 자고 가야지 아휴 지금 밖에도 비오나? 비오는 날은 어? 집에서 응? 딱 전 하나 붙여가지고 먹으면서 꿀잠 자면 되지 비는 그쳤나? 일어나니까 배고프네 역시 아침용 소세지가 최고야 가자 자아 오늘 아 이 밑에 여기도 가야되고 여기는 좀 나중에 가고 이렇게 이렇게 가야되겠네 아 총알이 근데 뭐 괜찮을지도? 어 그러면은 여기 여기가 아니 여길 먼저 들리고 이리로 가자 여길 들리고 갑시다 좋아 야 빗소리 좋네요 빗소리는 좀 괜찮은 편이네 아 근데 이거 아티팩트 차고 있으니까 방사능이 늘어났는데? 이거 맞아? 어 그새 배고파? 빵을 먹을까? 계속 늘어났는데? 이거 차고 있어도 괜찮은거야 이거? 아 이게 방사능 실드에요? 저 하얀 게이지가? 아 근데 점점 올라가는데? 이거 계속 차고 있는거 맞아요? 아니 그니까요 내가 궁금한게 이걸 차고 있으면 뭐가 좋은거에요? 저 화학 방호력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별로 필요없는거 아닌가요? 넘겨도 된다고? 계속 차는거 아니야? 근데 색깔이 달라 방사능이 찰때랑 색깔이 다르긴해요 아 그니... 어 나 이거 찝찝해요 잠깐 뺄게요 나도 게이지 신경쓰이네 괜히 아니 말만 그렇다메요 아까 아까 말만 그렇다메 essed ㅎㅎ 아 보관은 어하하하하 아 이런씨 아 이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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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s 에이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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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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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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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갑자기 처맞았어 아 가방 보다가 처맞았네 이거 미친 계속 쫓아오나? 아 오는 것 같아 게이지 안풀리는 거 보니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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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쉣 저 거지같은 와 두마리야 야 두마리야 두마리 애들아 싸워줘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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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죽으면 어떡해? 여기 있는 사람들 죽으면 어떡하지? 오 잘한다 잘한다 뭐 잡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보고 쏘는 거야 오 잘한다 잘한다 못있는데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죽었어 어 죽었어 한 명 아우 날때려있어 임치 아우 날때려 다른 애들 말고 날때려 아씨 야 못잡는데 얘들 너무 약한데 야 이거 괜찮냐고 이거 아 아 아 아 아 어디야 아 아 아 아니 애들이 저렇게 총을 쏘는데도 못잡는다고 아니 마을사람들 많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거야 이렇게 해서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새로 태어나나 어떻게 어떻게 아 상관없어요 근데 애가 안죽어 어 근데 난 자꾸 누구 총알에 맞는거야 아 야 쟤네들이 쏘는 총알에 맞는거 같은데 아니 내가 잡아야 될거 같애 두마리인데 아직 한마리를 못잡아 아 하나 잡았다 오 잡았어 잡았어 대박 오 빵 좋아 빵 좋아 어 잘했어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어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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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잘했다 어 이 사람들꺼 총은 괜찮나 오 오 아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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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만 죽었나 두명만 죽었나 내눈에 보이는건 두명이긴 했어 아티팩트 착용은 몸에 있는 거라서 음식 안 상하고 착용 안하고 보관하면 같이 있으니까 음식 상하는 거예요 혹시 술도 상하나요? 맥주 이런 것도 상해요? 아 그런 건 안 상해요? 그냥 창고에 넣어두는 게 제일 아니에요? 두 명만 죽었나 보네 다행이네 사상자가 많지 않아서 다행이다 고마워요 마을 사람들 아 너무 다행이다 마을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 분명히 사망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나 이거 찝찝해서 안 찰래 어우 어우 나 죽어 잠깐만 어우 나 죽어 어우 나 죽어 어우 나 죽어 어우 나 죽어 술 한 번 드디어 술을 먹어보나? 얘는 그새 술 한 번 먹어볼까요? 오 아 좋다 수리 한 번 해보자 수리 좀 궁금하다 당신은 친구들 총이야 아저씨 수리 한 번 해볼까? 한 번 볼까요? 얼마나 되나 보자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와 1800원 1900원 4000원 개 비싸네 수리 엄청 비싸네요 이 사람들은 신임을 얻을수록 수리를 싸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미리미리 하는 게 좋아 아 그런 건 아니고 게이지 아니 무슨 너무한 거 아니야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네 이걸 차라리 수리를 하는 게 낫겠다 이 4000원 하는 것보다 차라리 1800원이 낫겠네 이거 지금 샷건이 좀 애매하니까 이거 샷건 좋은 것 같아서 잠깐만 얼마야 아 그것보다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아 이 총은 안 팔잖아 이거 얼마냐 440원? 야 그냥 하나 사는 게 낫겠네 에이 그냥 하나 사는 아니 1800원이구나 아 이거구나 3000원이네 아 3000원이네 그냥 수리해야 되겠다 3000 3000원이네 내가 잘못 봤다 3000원이면 수리를 합시다 그냥 1000 얼마였으니까 1800원이었나 그랬으니까 그냥 수리를 하자 아 좀 싸게 해주지 사건이 좋네요 확실히 돈 뭐 괜히 모는 거겠어 그럴까요? 좀 아낄까요? 내가 봤을 때도 이 좋은 척은 좀 돈을 모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너 들고 가자 2500원 98 쓰읍 돈 벌어봐야 다 수리비라고? 탄약 빼봤자 어차피 총알이 달라가지고 지금 내가 쓰는 총이랑 달라가지고 얘도 한 80정도 되니까 얘도 수리 얼마 나오나 볼까 아 저쪽도 아 저쪽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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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일까나 얼마일까나 What you need and I'll see what I can do 500원? 500원이면 밥하지 근데 얘가 총알을 좀 많이 낭비한 쪽이거든요. 데미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총알을 좀 사자. 아저씨 총알 좀 싸게 주셔. 여기서 거래 많이 했는데 한... 이 정도면 얼마냐? 800원? 아 근데 여기서 많이 사는 것도 너무 안 좋아서 이만큼만 사자. 됐다. 오케이. 가자. 이제 갈 수 있겠어. 자... 다시... 다시 가자. 가는 길에 몬스터 어차피 두 마리 잡았으니까 가는 길이 없지 않을까? 이제? 아... 가다가 깜짝 놀랐네. 그냥. 아니 두 마리 끌고 와서 처리했으니까 또 가는 길에 나타나면 또 여기가 멀진 않으니까 또 끌고 와서 단체로 으아아! 해서 잡으면 되니까 나도 깜짝 놀랬어요. 이런 차에도 뭐 있나? 아아아! 저긴 뭐지? 아 저기구나. 내가 가야되는 데가. 일단... 마을로 먼저. 이상현상 위주로 나타나는 곳 같으니? 조금은 안심해도 될지도? 아까 거기 마을이랑 비슷하게 생겨... 어우... 비슷하게 생겼네. 여기 못 들어가는 집. 알지. 못 들어가는 집. 날 본 거야? 나한테 쏘는 것 같죠? 아니네 나 쏘는 거 아니네 오 여기 방사능 왜 이렇게 쎄니? 일단 나랑 싸우는 거 아니야 아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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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힣히히히히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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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아쉬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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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도와줘 얘들아 도와줘 얘들아 도와줘 온다 온다 지금 저 사람들이 인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안온다는 소리 어딨어 어딨어 이리와 이리와 아니 저 마을에 몇마리가 있는거야 도대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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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지금이야 얘들아 지금이야 저기있어 저기있어 저기 도망간다 오 눈치가 빠른데 이 자식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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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은 좀 그런데 두 명은 힘들 건데 괜찮겠어 두 명 괜찮겠어 오케이 그래도 내가 몇 대 맞췄으니까 싸운다 다시 간다 온다 오케이 그렇지 아씨 눈에 보여? 어딨어 거기까지 쫓아가? 가는 거야? 내가 유인할게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셀 아 아 이것 아 으아우 이 앞에 있으면 일로 오지 않을까?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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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내 피 아 내 피 아 아 너 뭐하는 짓이야 아 피 아 미쳤나봐 미쳤나봐 아 내 피 잡아줘 잡아줘 아 그러니깐 아 오 마이 갓 두 명 다 죽었어 했다 아이고 미안하네 친구들 미안해 그 총은 어딨어? 여깄네 미안해 총이 영 부실하구만 미안해 미안해 난 나도 노력했는데 이렇게 돼버렸어 미안해 미안해 이쪽 근처에만 지금 돌연변이를 세 마리를 만났어 아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죽었을까 조용한거 보면 죽었을거 같은데 어 맥주다 시체 파밍을 하러 한번 가볼까 시체 파밍을 하러 한번 가볼까 미생겼는데 아닌가 내가 왔던덴가 아닌데 그냥 아까 내가 왔던데 아니야 여기 어 뭔가 우르렁 소리 들렸는데 기분 탓인가 뭔가 우르렁 소리 들었는데 아니 그래서 사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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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니까 있다니까 아 아 젠장 아 어우 눈부셔 어우 눈부셔 어우 눈부셔 오라 빨리와 너 바깥에서 정보하냐 됐다 됐다 어우 아파 세 명이 끝인가 오케이 오케이 어우 좋아 좋아 이 정도면 뭐 총 자체도 노란색이면 뭐 아이 버려 버려 총 총 야 진짜 사냥하는 느낌이다 오 절반? 팔아도 되겠구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무기 찾으러 아이 뭐야 노다지 찾으러 왔다가 이거 총까지 얻어 가네 어 여기인 것 같은데 곧 오파리 어 너음 여기 내려가도 되는거냐 이거 잠깐만 Jeff 내려가 내려가 뭐야 죽어 이거? 안돼 내 밥은 저장 안 했는데 미치. 저장 안했는데 어디서 저장됐는지도 몰라 뒤에서 괴물 소리 나가지고 잠깐만 괴물 죽이기 전이냐 후냐 그게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게 아까 내가 그 사람들을 끌고 가서 죽였을 때냐 아니냐를 봐야하는데 후겠지? 그럼 일단 사람부터 잡아야 파밍할 거 딱히 없었으니까 맞아 근처에 괴물 한 마리 있어 맞아맞아 아 근데 그러면은 저기 어 아 저거 아니네 저기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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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거지 저기 아 다른 길을 와 여긴 또 들어와 지네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온다 온다 괴물 온다 저 멀있어 뛰어온다 미친 미친 아 니가 별 불 싸고 도자 이상현상 끼고 못 싸우겠어 너무 어려워 오케이 4발 총 몇발 맞춰야 되는거지 일로 온다 아씨 아 놓쳤어 야 나 총알 별로 없는데 아 나 죽어요 잠깐만 아 돌겠네 진짜 아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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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아 됐다 아 총알 더 얼마 없는데 미치겠구만 여기에 맥주가 남아있다면 내가 파밍 아 맞네 아 소리 또 나 뭔가 결물소리가 또 나는데 어 너무 많은데 여기 아 저긴가봐 들어가는 입구 찾았다 여긴데 아닌가 아 여기 맞나보다 어 새로운 건축 아 뭐야 아 깜짝이야 와 와 이게 무슨 노다지 미쳤는데 여기 이야 이야 대박이네 이런 데는 꼬박꼬박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있었네요 오 죽은 모양새는 또 같네 오 근데 아까 들어왔던 건데 내가 아 여기 아까 들어왔던 데 아니야 뭐야 반대편 안 봤어 내가 아닌데 뭐지 아까 왔던 데인데 아 뭐야 아까 왔던 데잖아 그럼 또 반대편은 어디로 가는 거지 어 근데 아까는 여기 문 닫혀있었던데 아까 여기 잠겨있었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아까 여기 왔을 때 여기 잠겨있었어 그럼 이거 누가 온 거야 이거 지금 누가 문을 열었어 아 그리고 여기는 일로 못 나가니까 다시 또 절로 나가야되네 어쨌든 이득 먹었으니까 이득 아 헉! 아까 내가 죽인 애들 시체인거고 얘는 어디갔어? 어우 소리 버그 아 진짜 어렵다 그 길이 그 길이요 저 상자 먹는거 아니냐구요? 그런가? 아까 물품 주울때까지는 저 상자가 긴가민가하긴 했는데 아우! 아이 미친 야! 안보였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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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 너무 빨리 나타나 안되고 잠깐만 그게 안돼 때리기가 안돼 아닌거 같은데 아 있다 나왔다 무슨 총알이야 뭔 총알이였어 어쨌든 됐어 됐어 어쨌든 뭔 총알이였다 아 이쪽으로 다시 가야되네 아 근데 저 장무라비 뭐식인가 떨어져야될 아 여긴 또 다르네 더 들어가야되는거구나 오는길이 여길 봤잖아 아 여기랑 여기랑 다르구나 아 여길 먼저 가야되겠네 오 오 어 아 아이 아이 젠장 날씨가 날씨도 안도와주네 어 여기서 쉬면 또 뭐가 달라지나 어떻게 체력이 조금 차는 그런 그건 없군요 그건 없군요 도망쳐 도망쳐 그건 너무 많아 제대들이 잡았으면 좋겠구만 아 됐다 아 쫓아온거 멈췄나 보다 아 어우 다행이다 저기 일단 사람이 있고 야 드럽게 많네 그냥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은거야 이쪽이 유독 많은건가 너무 많아 아 이게 웬만하면 맞서 싸우겠지만 그 총알 아까워서 싸우기가 아 아 밤인데 이거 오 뭐하는데냐 오 그렇지 아 가도 괜찮은거겠지 잠겨있고 열쇠같은거 사자야되네 어 여기 상자 하나있다 이게 전부야? 저 상자 저기를 어떻게 열어야 되지? 이거 열쇠같은건 어디서 보았지? 자물쇠가 있는것도 아니고? 여긴 열쇠가 있어야 올 수 있는 곳이네요 별거 없는 곳이었군 별거 없는 곳이었군 그러게요 나중에 아 근데 별로 나가고 싶은 날씨가 아니에요 주변에 괴물을 생각했을 때 별로 나가고 싶은 날씨가 아 열쇠같은거를 감지기로 찾을수가 있나 왜? 아 이건 그냥 반짝이는거구나 주변에? 그렇게 쉽게 아 그렇게 쉽게 그렇게 쉽게 열쇠를 구할수가 있다고? 그렇게 쉽게 열쇠를 구할수가 있다고? 잠시만요 이 주변에 없는걸로 그러니까요 거기는 누가 열었을까요? 타이밍 못맞췄어 이런 이산현상에선 안나오고 바닥에 막 불 나오고 막 이런데만 나오는거 아니에요? 아닌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건가? 이런 꼬물꼬물한 애들한테서도 나오나요? 아 그래요? 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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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찾았다 대박 아야야야야야야 어 뭐야? 대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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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네? 아 원래 있으면 다 해봐야돼요? 어 이건 뭐야? 극한의 추위속에서 열을 방출하고 고온에서 냉기를 발사한대 어? 야 이거 물리방어력 높아지네 물리방어력 늘려준대 개꿀이네 어 근데 진짜 여기는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야될까? 아까 이 근처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런식물이 없어서 근데 이 게임 진짜 무서운거 면역 없는 사람 못하겠다 괴물 너무 무섭게 나와 어 괴물시체인줄 일단 여길 가야되는데 이거 바로 옆에인데 소음기를 꼈기 때문에 암살을 해도 되긴 하거든요 이 안으로 들어가야되는데 어 저장 저장한번 하고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국경 뭐 뭐시기 어 저위에 있구나 쟤를 처치 못하면 못들어가는데 아 쟤를 처치해야되 아 그 총 그 총을 두고 오지 말았어야 됐다 그 총을 두고 오면 안됐었다 입구가 저기밖에 없니? 아니 정면돌파를 해야되?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 다 하고 여길 가야되겠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여기도 정문이거든요 여기도 정문이거든요 아 저기 있네 잠깐만 감시초소를 몰래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아씨 아씨 야 이걸로 저기까진 거리가 안다 아 죽으면 다시 하자 죽으면 다시 하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아 지원군이.. 아 맞다 있다 그랬지 안에 들어가야지 만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어? 들켰는데? 어? 이미 늦었는데 친구? 왜 늦었는데 친구? 우리 다시 해보는 거 어떨까? 자..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고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자고 어? 어? 만난 걸로 친 건가? 어딨어? 아 여기 있네 뭐 어떻게 들어가는 방법이라도 좀 알려주라 저 위에 있는 애부터 어떻게 해야 들키지 않고 들어가지? 들키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야? 자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 죽이면 됩니다 이건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잠입이지만 모두를 죽인다면 모두를 죽인다면 모두를 죽인다면 완벽한 잠입이 되겠죠 어? 바로 알았을까? 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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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올라가면 어차피 들킬 거였어 이 녀석들이 여기 올라오지 않는 이상 어 올라와 어차피 올라왔어야 됐어 어디있어 저기 하나있고 저기 하나있고 쟤밖에 없는데? 저 녀석밖에 없네 요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네요 오케이 컷 오 술 먹으면 이 색깔이 이상해지네 아유 내려가 술 먹으면 배가 고파지네 술 먹으면 배가 고파지네 밥 먹자 빵 먹어 빵 빵 어 전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여기서는 좀 하려고 하 cK C 승 이 무슨 아니 번개가 내 앞에 아니 이런 미친 맞혀있다 3마리 3명이다 3명이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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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한 녀석 어차피 여기 안올라오면 못싸움 문제네 하나 왼쪽에 하나 앞에 하나 시체먹으려면 오우 오우 잠깐만 총알좀 끼우고요 저기 하나 둘 셋 3명이다 밑에 3명 일단 이쪽엔 없고 가는 길이 있는데 쉽지 않네 3명이면 근데 내려가서 잡을거 같은데 에이씨 이걸로는 역시 쏘기가 어렵네요 오케이 하나 컷 둘 둘 아이씨 아아 안죽네 아아 안죽네 어우 많다 어우 순식간에 많아졌는데 순식간에 많아져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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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내려가지? 아냐 잡을 수 있어요. 나 할 수 있다. 이거 내가 수류탄으로 잡아보겠어 다. 오케이 두 명 컷. 세 명 컷인가? 아니 나 한 명이다. 오케이. 오케이. 됐고. 지금 두 명 남은 것 같거든요. 세 명. 두 명. 오케이.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잡은 것 같아. 오케이. 가자. 많지 않아서. 일단 밑에 하나 해보자. 아. 아. 철창 사이로도 쏜다고. 아니 이렇게 어두운데 보여? 아 내려오면 안 되겠는데? 아직 많이 있다. 아직 많이 있어. 한 여섯 명인가 되는 것 같은데? 저쪽엔 네 명이 있다. 아 술탄 더 들고 올걸. 술탄 다 쏘는데? 술탄을 많이 버리고 와가지고. 아 까비. 와아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뭐 하나 이쪽으로 뛰어가더니 어딨냐. 뭐야 어디서 쏘는 거야? 뭔가 벽을 쏘는데? 어디서 쏘는 거니? 아까 몇 대 맞은 녀석 어딨어? 아 여깄네. 됐고. 아니 날씨는 언제 좋아지는데? 도대체.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난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여기 밑에 세 명 있어요. 날씨 언제 좋아지냐고. 됐다. 아 밑에 있는 애들 먹을 생각에 흐뭇한데?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아. 시체가 다섯 개나 있어? 나와 인마. 두 명. 아 내려가고 싶은데. 아 내려가서 싸우면 금방 잡을 것 같은데. 내려갈 수가 없네. 하나 꺼신다? 아 씨 아파. 아 아파요. 하나 남았다. 오우. 껌껌해. 두 마리야 두 마리. 두마리. 아 좀 죽어라. 이 자식아. 아.. 총알.. 그 많은 총알 다 써버리네 내려가야겠다 아..괜찮아괜찮아 아!괜찮괜찮아괜찮아 아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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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됐다 여덟 개인가 이러면? 솔직히 총알은 손해 본 거 같은데 여기 셋 여기 세명이 있고 그냥 돌아다녀도 되겠는걸 안에 있는 사람 다 잡은 것 같은데 잠입 성공이다 뭐야 아무것도 없어 장난해 안에 있다 건물 안에 밖으로 못 나오거든 저거 아 안보여 안에 있는 녀석은 상대하지 말자 총은 웬만큼 어 뭐야 노란색이야? 노란색이야? 잠깐만 노란색 자리는 주워야지 안에 두 명 있는 것 같았죠? 와 이건 물리방화력이 고온 전기 뭐 큰 차이가 없네 이건 이건 필요할 때만 써야 되겠다 어 뭐야 언제 나왔어? 언제 나왔니? 아유 뭐 이런식으로 맞이하러 와주면은 나야 뭐 할 말은 없는데 아이고 어떻게 넘어가니 얘네 이거 어떻게 뚫고 간거야 미친 일단 옥상으로 다시 갈게요 옥상으로 다시 가자 안쪽에 있는 애가 나온 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애가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미션 참 오래 걸리네 이런 느낌이었구나 점프 이리로 넘어가야되네 어? 사용불가? 뭐야 이건? 사용불가 뭐야? 사람을 사용불가? 뭐야 이거 아 여기서 감직이요? 아 맞다 이런데서 해보라 그랬는데 까비 한바퀴 돌아서 가야되요 갈거면 이미 넘어와가지고 어허 사람을 물건이라니 어 근데 이쪽으로 넘어오면 다시 어떻게 가지? 건물 안을 통해서 가야되나? 건물 안을 통해서 가야되네 어떻게 가지? 에헹? 일단 이.. 어 오케이 또 있나? 빵도 좀 먹어주고 이야 이거 몇 명이 나오는 거야? 고마워라 또 나오나? 어휴 이거 가방 두둑하게 두둑하게 가겠네 잠깐만 총 한 번 볼까? 아이 버려 그러게요 방사능 되게 빨리 차네 일단 안에 사람은 있어 아 이게 보급품 같은 거 다 털어가면 꿀맛이겠는데 어 지하도 있네 어 일단 여기 어 여기 일단 문 닫아주자 위에 문저 다 보고 안전한지 아 여기 있었구나 여기서 나온 거였구나 어디서 나왔나 했네 야 이건 이건 야 이건 아니지 않니? 에이 에이 이건 아니잖아 아 이건 아니지 아 아 이건 아니지 아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아 아니 이거 기어가는 건 안 돼요 앉는 게 전부라 하 하 아 붕대 두 개네 그래 붕대 두 개 정도는 포기하자 붕대는 많이 있으니까 아까 거기 한 번 볼까요? 기왕 나온 김에 보자 어째 사람도 없는데 밖에 사람이 있네 벽 너머에 사람 있는데 됐다 아야 조용한데 없네 아예 반짝이지도 않는데 안 돼 아이 젠장 이걸 켜고 눌러야 되는데 젠장 물약을 또 써버렸어 약물 중독 뭔가 이 미션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길구만 여기도 탐험은 해야 하니까 오케이 여기 층엔 아무도 없는 걸로 내일은 좀 일찍 와야겠어 오 먹을 거 좀 있는데 꼭 다 있는 건 아니네 꼭 다 있는 건 아니네 아니었다 오케이 이제 지하로 가자 위층도 있나 이거 올라가는 계단은 없으니까 2층은 다른 데서 가는 거겠죠 오케이 오케이 잎이 바빠야겠다 아 있다 있다 그리고 방사능이 되게 빨리 차네 아 여깄다 아 하나뿐인 것 같은데 아 또 있다 오케 됐다 오케오케 여기에는 그게 있네 됐자 가방 오 좋아좋아 아까 못먹었던 붕대를 여기서 먹네요 그러니까요 스테미나가 잘 안차 점프 한번 할때마다 스테미나 한 칸이여가지고 거미다 아니 거미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어 잠깐만 이 총 혹시 세빙인가 이거 아니야 아까 내가 버린거 아까 내가 버린거였네 근데 이 안에는 괜찮은게 뭐냐면 적어도 괴물은 없어 편안한게 뭐냐면 적어도 괴물은 없다 아 아 조금만 더 채우고 먹어볼까 어 어디까지 내려가는거야 어 깜짝이야 여기서 뭐하는거니 어 너도 팔면 좋겠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우 사물함 안에 뭐 있는 것 같아요 또 온다 지금 시체 때문에 못 나오는 건가? 나와 아까 봤어 나와 나오라고 나와 다른 애들처럼 나와 빨리 그렇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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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먹어버렸다 아우 가방 무겁네 아무것도 없네 총은 웬만하면 들지 말죠 이제 무거워서 안 되겠다 오 여기 왜 이렇게 깊어? 여기 왜 이렇게 깊어? 나 가방 슬슬 과부하오는데 뭐가 이렇게 많지? 많고 깊어 11일 거의 다 왔다 11일 거의 다 왔다 여기야 여기는 그냥 보급만 있는 곳이네 어서 благ 오오오오 오ned 키를 바꿔야지 안되겠어 어 뭐야 가방도 있네 여기가 아주 노다지구만 어 갑자기 총 집어넣었어 퍽큐 너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데 여기 다 죽었는데 하찮은 녀석 싸움 좀 하는데 좀 하는데 망 좀 그만 쳐먹어 하나만 해 이 상황에 빵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저럴 줄 알았다 저럴 줄 알았다 정신을 못 차렸네 총을 내가 돌고 있는데 앞에 녀석들 많이 죽었으니까 넌 한번 살려줄게 기절해라 이 자식아 쓰레기 같은 녀석 어차피 앞에 있는 녀석들 다 죽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나가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보니 탄창에다가 뭐야 이거 술병에다가 음료수 맥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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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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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옆에 게이지 왜 안보여 이거 아니 이거 버그인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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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 떠나는 길이라고 이렇게 격하게 환영을 해주면 나야 고맙지 어 버그 같아요 어 이거 새총인데 딱 이정도만 들고 가면 되겠다 80키로 되면은 안돼가지고 이상으로 욕심 안내면 될듯 아니 잠깐만 안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나가라는 미친 이거 아예 생으로 다 안보여서 이거 뭐 어떡해 방탄복 이거 여기서 하나 먹자 온다 아 아우씨 아 놀래라 저식들이 빵 먹고 아 놀래라 이씨 저식들이 바깥에 많이 있나 여기서 나가라는 거 보면은 밖에 저기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많이 몸이 무겁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되겠어 그래도 착한 친구들이구만 어? 훨씬 좋은 거다 훨씬 좋은 거면 입어야지 어우 좋은 거야 나이스 나이스 맛있는 거 먹었네 또 근데 이게 물리라서 근데 이게 물리라서 가까이서 때린 친구 가까이서 때리는 거 아니면은 별로 효과는 없어서 어 여기도 있다 야 비켜봐 아 무거워서 점프가 안되네 끔찍하구만 흫 흫 잠깐만 아악 아 아 아 아 아 야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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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쥐새끼들은 뭐야 이거 조졌네 무거워서 점프가 안된다 비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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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애들아 비켜봐 애들아 비켜봐 아이씨 돌겠네 기다려봐 그러면요 총을 버리고 갑시다 아깝긴해도 아 돈 벌 기회였는데 기다려봐 이건 왜 겹쳐지는거지 아니 점프가 안돼요 점프가 저기서 죽이려고 했는데 저 어 총알도 몇 개 없어요 지금 총알이 몇 개 없거든요 쟤네들 다 잡는다고 쳐도 중요한건 이제 총알이 몇 개 없으니까 쟤네들 다 잡는다고 쳐도 아 총알이 까있어 아 총알이 까있어 돈 주고 사지 뭐 사면되지 돈 와서 사면되는거 이리와 도망간다 저 비겁한 놈들 아 저 총알을 포기할 수 없는데 포기를 해야 되나 아니 아니 어떻게 여기선 점프가 아니 여긴 점프가 되는데 왜 여긴 점프가 안되지 아 부셔지는구나 아 네네들이 부서지는 상자인지 몰랐네 야 얜 총알이 없다 또 스테미너가 느리게 쌓여가지고 아 됐다 아 됐다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아 이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아 뒤집어져서 안 먹어 주는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와 총알 거짓 앗어요 지금 돈은 벌 수 있어도 총알이 거지가 돼버렸네 어디로 가야되지 일로 나가는거야? 하필? 야 일로 가야돼 욕심많은 자의 최후 이런겁니다 여러분 이거 할 때 욕심부리시면 안돼요 저처럼 됩니다 욕심쟁이가 되면 나처럼 되는거야 이렇게 답답하고 묵직하게 이 위에서 만나는 적은 어떻게 상대해야되나 싶네 어떻게 싸워야하나 저장하고 아니 이거 됐다 아니 이거 안보여가지고 옆에 있는거 아무것도 안보여가지고 답답해서 못하겠네 이상한 버그가 걸려서 여기만 빠져나가고 싶은데 그니까요 방사능 쌓이는 것도 안보이고 아우 드디어 나온다 총알 거지라 이걸로 싸워야돼 아 또 밑으로 가? 아 또 밑으로 가? 아 지금 저쪽에서 나온거 맞지? 아 지금 저쪽에서 나온거 맞지? 뭐 벽을 뿌시는 그런건 없으니까 못가지 않을까요? 쭈그리고 너무 느리다 아 나 이런 야이구 야 이 새끼들 무시하면 돼 깜짝 놀래라 밖에 나가서 제발 밖에 나가서 제발 밖에 나가는 길 아 어 엄 어 어 뭐 없나? 없는거 같네 탈출해 어우 살았다 드디어 이거 뭐야 총알 거짓 했다니까요 그 안에 가서 총알 다 잃어버렸어요 이거 파밍한 거 1도 도움이 안 돼 안에 가서 다 잃어버려서 이게 파밍을 돈을 파밍하고 총알을 잃어버린 격이라 이게 맞나 싶네 가자 야 이거 가다 계불만 나와면 큰일 아니지 자 여기가 어디야 아 이쪽이다 아우 쉿 그 와중에 적을 만났어? 오 마이 갓 아 잠깐만 아니 이거 뭐 나 집 뭘 맡고 있는 거야 이거 도움이 되는 거야 이거 잠깐만 물가로 가면 안 돼 최대한 최대한 야 이거 드링크를 드링크를 먹지를 못하네 저쪽이다 저쪽이다 나중에 와 나중에 와 나중에 와 욕심내지 마라 64미터 다 왔어 60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온다 폭풍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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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집에 다 왔는데 잠깐만 집안! 집에 다 왔는데 집에 다 왔는데 집에 다 왔는데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마을이야 마을 아이 설마 번개 안 맞겠지 아 빨리 조금만 조금만 어디든 들어가 조금만 어디든 들어가 어디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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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어디든 들어가 엉클 씨 꺼 여기 있네 설마 이렇게 허름한 집이라고 리얼하게 번개 맞아서 터지고 불나고 이런 거 아니겠지 하 하 설마 오오오오오오 허 야 이 집 안되나보다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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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집 안돼 나보다 죽었다 제발 제발 다왔는데 다왔는데 잠깐만 다왔는데 다왔는데 살았다 저게 일어나면 여기 그냥 박혀 있어야 되는구나 밖에 있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군요 나도 앉을 수 없나 무조건 숨어야 되는구나 살았다 다행이다 자기잠컨 방금 개잘했다 진짜 술 한잔 해볼까 돈이 필요해 어 끝났나 보다 어 끝났다 사람들 나가네 오 이게 돈 벌 수 있는 아 금액이 적혀 있구나 아 오케이 아 디펙트 찾는 거 좀 빡셀지도 끝났나 어 끝났다 나 살아 돌아왔어 선생 땡 와 와 다 터졌는데 큰일 났다 조졌다 다 터졌다 큰일 났다 와 다 터졌다 큰일 났다 와 진짜 최악이다 최악 와 내구도 다 터졌어 이거 어떡하냐 자 일단은 팔려고 갖고 온 것들 싹 팔자 얼마 안될건데 돈 얼마 안될건데 돈 아 4천원 많이 벌긴 했는데도 목마른데 많이 벌긴 했는데도 영 찝찝한데 그러면 일단 정비가 필요하겠네요 아 잠깐만 소음기 분리하고 탄약 빼고 나 바빠 나 바쁘다고 나 바쁘다고 나 바쁘다고 아 진짜 이거 저장되기 전으로 돌리기도 애매하고만 이거 아마 저 안에 있을텐데 아직 여기 들어와서 한번 저장이 됐기 때문에 네 여기 권총 그나마 권총 밖에 없네 큰일이네 샷건은 사.. 사건이 얼마였더라 샷건은 수리하면 안될거 같은데 이것도 엄청 비쌀건데 3,100원 잠시만 일단 암울하다 야 이게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하루살이가 아니고서야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내가 그 개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어온 의미가 1도 없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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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고생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 1,900원 야 이거는 수리할만하다 1,900원이면 수리할만해 3,000원은 조금 방어가 6,500원 아 아 잠깐만 아 2,1,000원 2,1,000원인데 방독면이 1,500원? 하.. 아이고 큰일났네 일단 샷건은 아 이거는 일단 가지고 있자 돈이야 뭐 너가 다 하면 벌 수 있겠지 이거 한번 수리하는 더 좋은거 얻을 수도 있지만 이거 일단 집에 두고 얘네 둘 집에 두고 어 돈 열심히 벌어서 뭐 수리해야지 뭐 3,000원 그러면 일단 이거 수리하고 하.. 3,000원 이것도 수리하고 다시 4,000원 4,000원 가진 자밖에 안되네 수리비 벌자 수리비 벌어오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쵸? 돈 열심히 벌면 되지 이거라도 입고 이거라도 입고 잠깐만 이걸 입고 이거 두고 이거 일단 두고 이거 팔아야되는데 아 이게 아티팩트 두개 낄 수 있는 그거였는데 하.. 아티팩트 두개 넣을 수 있는거였는데 하.. 아 이건 못 팔지 참 빨간색이야 이건 그냥 버려야되잖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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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오케이 일단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죠 거지 엔딩이네